소년과 요정 아내 옛날 어느 외딴 초원에 가난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부부는 슬아의 외아들을 두었는데 어쩌다가 이마와 뒤통수가 몹시 튀어나온 짱구 머리로 태어나 매우 못생겨 보였습니다. 가난한 부모는 보기용한 아들의 외모 때문에 마음이 몹시 아팠지만 그래도 무척 아끼며 정성껏 길렀습니다. 세월이 흘러 집안일을 도울 만큼 자란 소년은 매일 아침 솟대를 몰고 풀밭에 나가 풀을 뜯겼습니다. 그렇게 소년은 15살 무렵까지 행복하게 지냈어요.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하자 소년은 다른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아내를 얻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못생긴 외모 때문에 자기를 남편으로 맞아줄 여인이 있을지 늘 걱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소떼를 작은 호숫가에 풍성한 풀밭에 풀어놓고 풀을 뜯겼습니다. 그러고는 호숫가에 앉아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크고 흰 수오리가 나타나더니 수면 위로 내려 앉았습니다. 수오리는 헤엄을 치며 호수를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고 다시 왼쪽으로 세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러고는 하늘로 날아올라 저 멀리 사라져버렸습니다. 소년은 수오리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지금껏 그렇게 크고 아름다운 새를 본 적도 또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튿날 소년은 같은 자리에 앉아 수오리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그 시간이 되자 수오리가 수면에 내려앉아 헤엄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같은 일이 반복되자 소년은 점점 더 흥미를 품고 수오리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소년은 수오리를 잡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소년은 야크털을 뽑아 기다란 새끼를 꼬기 시작했습니다. 새끼줄의 길이가 호수를 한 바퀴 감을 만큼 길어지자 질좀 말갈기로 올가미를 만들어 촘촘히 매달았습니다. 그런 다음 새끼줄을 호수가에 빙 둘러놓고 호수에 떠다니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튿날이 되자 평소처럼 수오리가 날아와 헤엄을 치며 호수를 오른쪽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오리는 곧 올가미에 걸려들었어요. 소년은 재빨리 호수에 뛰어들어 수오리를 잡고 날개와 다리를 함께 묶어 풀밭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년은 몹시 기뻐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 살찐 수오리를 어떻게 할까? 집에 가져가서 요리를 하면 오랜만에 온 가족이 맛있는 별미를 먹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무심코 중얼거리는데 놀랍게도 수오리가 말을 건넸습니다. 마음씨 착한 소년아 제발 나를 도와다오 사실 나는 수오리가 아니라 신들이 사는 나라에서 온 요정의 왕이란다. 매일 흰 수오리의 모습을 하고 호수에 내려와 빙글빙글 헤엄치며 노는 것이 내 습관이지 나를 놓아주면 후하게 보답하마 내가 원하는 만큼 금과 은 보석과 산호를 줄게 그리고 평생 동안 날마다 아주 맛난 음식들을 가져다 줄게 소년은 웃으면서 대꾸했습니다. 네가 진짜 요정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겠니?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라곤 너의 흰 깃털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발 내 말을 믿어줘 수오리가 애원을 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꼭 해줄게 풀어만 준다면 더한 것도 해줄 수 있어 그래? 소년이 턱을 쐬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네 말이 사실이라면 거래를 하나 하자꾸나 나는 금이나 보석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아내야 아내를 얻게 해주면 너를 풀어주지 좋아 수오리가 말했습니다. 그것도 들어줄 수 있어 나에게는 세 딸이 있어 그 중 하나를 아내로 맡게 해줄게 첫째 둘째 막내 중 누굴 고를래? 소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나이가 너무 많을지도 모르니까 아무래도 안되겠어 막내도 너무 어릴 염려가 있으니 안되겠지 그래 둘째를 선택하자 소년은 수오리에게 둘째를 아내로 맡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렴? 수오리가 말했습니다. 약속대로 준비할게 내일 이곳으로 둘째 딸을 데리고 오지 그런데 인간이 요정과 결혼하려면 피할 수 없는 조건이 하나 있단다 요정은 인간과 9년밖에 살 수 없어 그 시간이 지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해 소년은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둘은 자잘한 일 하나하나까지 만족스럽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소년은 수오리의 발에 묶인 올가미를 풀어주었습니다. 수오리는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잠시 동안 공중을 맴돌던 수오리는 곧 하늘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사이 소년은 부모님이 계시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오리는 쉬지 않고 날아서 신들이 사는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궁전에 도착한 수오리는 모습을 바꿔 요정의 왕이 입는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왕은 왕자에 앉아 셋 딸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오늘 지상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고 둘째 딸에게 인간 소년에게 시집갈 준비를 하라고 일렀습니다. 둘째 딸은 싫다고 울어댔지만 아버지의 말에 따르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집갈 때 가지고 갈 아름다운 옷과 금과 은 온갖 보석 따위를 잔뜩 준비했습니다. 이탠날 약속 시간이 가까워 오자 여느 때처럼 소년은 호숫가에 나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오래지 않아 흰 오리 두 마리가 날아와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두 마리의 오리는 곧 요정의 왕과 아름다운 공주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아내가 될 아름다운 공주를 보자 소년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하지만 소년의 못생긴 얼굴을 본 공주는 깜짝 놀라 하늘나라로 돌아가겠다고 아버지에게 때를 썼습니다. 요정의 왕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공주를 홀로 남겨두고 사라져버렸어요. 소년은 신부를 데리고 부모님이 계시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격식을 갖춰 혼례를 올렸어요. 요정 아내는 마법을 이용하여 웅장한 집을 짓더니 가장 호화스러운 살림살이를 채워 넣었습니다. 게다가 말이며 하인들 그리고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좋은 집에서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여러 해 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요정 아내는 남편의 흉한 얼굴에 익숙해지고 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두 해 지날수록 남편을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어느덧 꿈같은 세월이 흘러 9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요정 아내가 하늘나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가 곁에 있는 것이 너무 익숙한 나머지 요정의 왕이 한 말을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9년이 되는 마지막 날 밤에도 부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비단 잠옷을 입고 호화스러운 가구가 가득 들어찬 방에서 행복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밤새 푹 자고 일어난 남편은 주위를 둘러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중들던 하인들도 보이지 않고 황량한 산허리에 홀로 땅바닥에 누워있었기 때문입니다. 궁궐갔던 집과 온갖 화려한 가구들도 거짓말처럼 모조리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은 아름다운 아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아내와 행복하게 살던 추억뿐이었습니다. 슬픔과 원통함에 반쯤 정신이 나간 산에는 아내의 흔적을 찾아 온 나라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며칠 동안 넋을 잃고 이리저리 떠돌던 산에는 어느 날 정오 무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광활하게 펼쳐진 호수의 일을 얻습니다. 호수가에는 깔죽깔죽한 절벽이 높다랗게 뻗쳐 있었고 그 중턱쯤에 커다란 새 동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둥지 속에는 생전 처음 보는 아주 큰 새의 세 마리가 황금빛 머리를 내밀고 있었어요. 찬찬히 살펴보니 다름 아닌 전설의 새 금시조의 새끼였습니다. 금시조는 금빛 날개를 한 거대하고 신묘한 새입니다. 부모 새들은 먹이를 구하러 멀리 날아가고 새끼들만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산에는 금시조 새끼들을 받아보며 잠시 호수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끼들이 무언가에 크게 놀란 듯 비명을 지르며 연약한 날개를 파닥거렸습니다. 산에가 살펴보니 엄청나게 큰 용이 수면으로 몸을 고추 세운 채 호수를 바로 질러 오고 있었습니다. 금시조 새끼들을 잡아먹으려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마음씨 착한 산에는 용의 소나기에서 금시조 새끼들을 구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산에는 검을 배들고 용감하게 맞서 싸웠지요. 이길성 쉽지 않은 힘겨운 싸움에 홀로 뛰어든 셈입니다. 과연 용의 공격은 만만치 않았고 산에는 한동안 밀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잠시 용이 방심한 틈을 타 산에는 온 힘을 다해 일격을 가했습니다. 용은 머리가 잘린 채 호수가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용이 마침내 숨을 거두자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졌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형체가 머리 위에서 날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니 금시조 부모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빠 새가 둥지에 내려앉자 새끼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금시조 부부는 신기한 듯 산해를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렇게 생긴 동물을 본 적이 있소? 남편 금시조가 물었어요? 아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내 금시조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저 동물은 마음씨가 고운 것 같아요. 세다가 날카로운 불이나 발톱도 없는 것 같으니 우리 아이들을 구해준 보답으로 둥지로 초대해서 대접하는 게 어떨까요? 남편 금시조는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호숫가로 날아가 사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구해주셨으니 당신을 둥지로 초대하여 대접하고 싶소. 사내가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운 말씀이지만 나는 둥지까지 날아갈 수가 없답니다. 그러자 금시조는 사내를 자기 등에 태우고 절벽으로 날아가 둥지 속 새끼들 곁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내는 금시조와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요정의 왕을 만난 일이며 아내를 잃은 일 등 지금까지 자신이 겪은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네요. 남편 금시조가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이 겪은 일은 옳지 않은 것 같소. 원한다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 등에 당신을 태우고 신들이 사는 나라까지 데려다 줄 테니 요정의 왕을 만나 직접 하소연을 해보는 게 어떻겠소? 잘만 하면 아내를 다시 데려올 수 있을지도 모르잖소? 사내는 금시조의 제안을 받아들여 거대한 새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거대한 새는 날개를 활짝 펼치고 창공으로 솟구쳤습니다. 쉼없이 하늘 위로 날아오르자 땅 위 세상이 가물가물해지더니 급기야는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금시조는 어둠이 깔릴 무렵이 되어서야 신들이 사는 나라에 도착했어요. 사내를 태운 금시조는 커다란 황금문을 지나 여러 신과 요정들이 모여있는 넓은 뜰 한가운데 사내를 내려놓았습니다. 신들과 요정들은 벼랑간 나타난 인간을 보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곤 곧 길길이 화를 내며 금시조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했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감히 인간을 하늘나라에 데려오다니 미천한 인간이라면 딱 질색이라는 것을 모르나 감히 신들이 사는 신성한 나라를 더럽히려 하는가 그러나 금시조는 신들의 분노에도 전혀 놀라는 기색 없이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마음씨 곱고 용감한 사람입니다. 제 자식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용과 일대일로 싸운 끝에 해치운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9년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요정의 왕에게 아내와 집과 재산을 모두 빼앗겼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억울한 일인 것 같아. 요정의 왕에게 직접 사정을 말해보라고 이렇게 데려온 것입니다. 금시조의 말을 들은 신들과 요정들은 곧 술렁대며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사내의 아내는 궁전 한 고석에 숨어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남편을 만나고 싶었지만 신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을 보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뛰어나와 남편의 두 팔에 몸을 던졌지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지상으로 돌아가겠다고 소리치며 울었습니다. 요정의 왕은 결국 정식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했어요. 곧 하늘나라의 중요한 신과 요정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이모자모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회의에서는 공주가 스스로 지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한 막지 않겠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신 공주는 한 가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인간을 배우자로 선택했으니 공주 또한 요정이 아닌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처럼 죽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주는 기꺼이 운명을 받아들이고 남편과 함께 금시조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금시조는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나라 궁전에 황금문을 빠져나와 수직으로 하늘을 가르며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금시조는 두 사람을 옛집 근처에 내려주고 작별인사를 고한 다음 둥지로 돌아갔습니다. 요정 아내는 마법의 힘은 잃었지만 남편과 함께 예쁜 아이들을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개구리와 까마귀 어느 날 까마귀 한 마리가 연못에서 잡은 통통한 개구리를 부리에 물고 가까운 지붕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까마귀는 한껏 맛을 음미하며 개구리를 먹어치울 작정이었지요. 그런데 까마귀가 지붕에 내려앉자마자 개구리가 낄낄대며 웃는 것이었습니다. 뭘 보고 웃는 개냐 개구리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까마귀님 개구리가 대답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뭘 좀 생각하고 있던 것 뿐이에요. 다행히 우리 아버지가 근처 그러니까 바로 이 지붕 위에 사신답니다. 아버지는 아주 사납고 힘이 센 분이라서 누가 저를 해치기라도 하면 반드시 복수를 해주실 거예요. 까마귀는 조금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는 빗물바지 홈통 근처로 껑충껑충 뛰어갔습니다. 그러고는 걸음을 멈추고 개구리를 막 집어삼키려는데 이번에도 개구리가 킬킬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또 웃는 개냐 개구리야? 별거 아니에요 까마귀님 굳이 말할 것도 없어요. 개구리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이곳에는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더 사납고 힘이 센 삼촌이 살고 계시죠. 그러니 여기서 누가 나를 건들기라도 하면 몸성이 벗어나긴 힘들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까마귀는 조금 걱정이 되었고 지금이라도 이 지붕을 떠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까마귀는 부리로 다시 개구리를 물고 아래쪽으로 날아가 우물가에 내려앉았습니다. 까마귀가 바닥에 개구리를 내려놓고 막 삼키려는데 개구리가 또 말했습니다. 저런 까마귀님 부리가 좀 무뎌 보이는데요. 저를 잡아먹기 전에 부리를 좀 날카롭게 갈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기 있는 평평한 돌에 갈면 되겠네요. 까마귀는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고 폴짝폴짝 두세 걸음 뛰어 돌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까마귀가 등을 돌리고 부리를 갈기 시작하자마자 개구리는 온 힘을 다해 몸을 날려 우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까마귀가 부리를 갈고 돌아와 보니 개구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까마귀는 우물가로 뛰어올라 고개를 길게 빼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이었고 물 속에 있는 개구리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까마귀가 소리쳤어요. 개구리야 널 잃어버린 줄 알고 걱정했단다. 이제 부리도 잘 갈았으니 어서 올라와서 내 배를 채워줘야지. 미안해서 어쩌죠 까마귀님? 개구리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전 우물벽을 타고 올라갈 줄 모르거든요. 저를 잡아먹으려면 직접 아래로 내려오시는 수밖에 없겠는데요. 개구리는 이렇게 말하고는 우물 바닥으로 급히 몸을 숨겨버렸답니다. 황제가 아끼는 음악가 옛날에 탄이라는 음악가가 살았습니다. 그는 황제가 가장 아끼는 음악가였어요. 탄은 인도의 전통음악인 라가를 가장 멋지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왕궁을 되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은 왕과 탄의 우정을 시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소리꾼을 향한 왕의 존경심과 애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둘의 사이를 틀어지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습니다. 어느 날 몇 명의 신하가 왕의 황제의 딸을 찾아갔습니다. 임금님께서는 탄이 가장 위대한 소리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탄은 못하는 나라가 없다고요. 하지만 등불에 라가인 라가디팍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라가를 두루 섭렵한 위대한 가수라고 해도 말입니다. 왜 그런가요? 공주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악은 너무나 아름답고 강한 힘이 깃들어 있어서 노래를 부르는 소리꾼의 가슴에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되기 때문이지요. 소리꾼의 가슴에 짚힌 불꽃만으로도 주변에 있는 수백 개의 등을 밝힐 수 있을 정도랍니다. 저희들은 단 한 번도 탄이 이 라가를 부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공주는 탄이 등불에 라가를 부르는 모습을 꼭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달려가 신하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딸의 말을 들은 왕은 탄이 부를 수 없는 노래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왕은 즉시 탄을 불렀습니다. 얼마 후 탄이 왕궁으로 나오자 왕은 등불에 라가를 불러달라고 정했습니다. 하지만 탄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의 주인이시여 저는 당신을 위해서 어떤 노래라도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발 등불에 라가라는 노래를 불러달라는 척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왜 그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것이냐. 왕의 얼굴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만일 그대가 그 노래를 부를 수 없다면 나는 그대가 이 왕국에서 가장 위대한 소리꾼이라는 사실을 더는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대는 최고의 가수라는 영예를 내놓아야만 한다. 그래야겠지요. 하지만 만약 제가 등불에 라가를 부른다면 가슴에서 불길이 활활 타올라 죽고 말 겁니다. 탄의 말을 들은 왕은 난처했습니다. 하지만 곁에 있던 공주는 고집을 꺾으려 들지 않았어요. 공주는 탄이 거짓말을 늘어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하들은 공주에게 등불에 라가를 부르는 사람은 죽게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탄이 라가를 부를 때까지 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어요. 공주는 정말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몸이 약해져서 병이 났지만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결국 탄은 공주의 정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땅거미가 질 무렵 탄의 노래를 듣기 위해 왕과 공주 그리고 많은 신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궁전 마당에는 등을 하나도 밝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채 위대한 소리꾼 탄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탄의 목소리를 타고 아름다운 선율이 궁전의 뜻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탄의 목소리는 사랑의 대지 위에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탐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등불도 좀처럼 켜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공주는 역시 등불에 라가를 부를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며 우쭐댔습니다. 신하들은 눈초리를 축혀 올리고는 조만간 위대한 소리꾼이 쫓겨나고 말리라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탄은 주위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노래를 계속했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궁전 마당의 작은 등 하나에 불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모든 등불이 환하게 빛나는 것이었어요. 마치 물 위로 떨어진 물감 한 방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손바닥이 아프게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마침내 노래가 끝나자 왕은 옥좌에서 내려와 위대한 소리꾼 탄을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탄은 가슴이 뜨거워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온몸이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진 것만 같았습니다. 탄은 자신이 곧 죽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왕은 오랜 친구인 탄의 말을 믿지 않은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탄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의사들을 모두 불러 모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어떤 약을 써도 탄은 낫지 않았지요? 탄은 뜨거운 가슴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왕에게 말했습니다. 라가 말라르를 부를 수 있는 소리꾼을 찾아주십시오. 라가 말라르는 피에 라가입니다. 피에 라가를 불러서 피를 몰고 올 수 있는 사람만이 제 몸속에서 타고 있는 불꽃을 끌 수 있습니다. 왕은 왕국에서 소리께나 한다는 가수들을 모조리 불러들였습니다. 하나같이 제주를 다해서 노래를 불렀지만 단 한 방울의 비도 불러오지 못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탄의 병은 깊어갔지만 가슴에 타오르는 불을 끌 수 있는 소리꾼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탄을 불러서 마지막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위대한 소리꾼이자 나의 절친한 친구인 탄이여 내가 시종들에게 그대를 태우고 갈 가마를 만들라 했네. 이제 그대는 그 가마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가슴에 불길을 끌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게 그대가 하루빨리 나아서 나를 위해 다시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네. 탄을 태운 가마는 왕국의 동쪽을 향해 떠났습니다. 동쪽에 있는 모든 마을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비를 불러올 가수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마는 다시 남쪽을 향해 떠났어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서쪽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곳에서도 비를 내려줄 소리꾼은 찾을 수 없었어요. 탄의 입에서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차라리 델리로 돌아가자. 그곳에서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겠다. 델리를 향하던 탄은 구자라트라는 지방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내리자 일행은 바드나가라는 도시에서 하루밤을 묵어가기로 했어요. 황혼이 산 너머로 붉은 그림자를 감출 무렵 어딘가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노랫소리가 온몸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게, 탄은 가마꾼 두 사람을 급히 불렀습니다. 방금 나의 소리보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었네. 부탁이니 마을로 내려가서 노래를 부른 두 여인을 이곳으로 데려와 주겠나. 두 가마꾼은 마을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두 명의 여인이 아름다운 자태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타나와 리리 자매였습니다. 우리는 임금님을 모시는 사람들이오. 부디 우리와 함께 왕궁으로 가주시오. 이것은 임금님의 명령이오. 하지만 두 여인은 함께 가기를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들의 기쁨을 위해 노래를 부를 뿐입니다. 누구도 우리들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명령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임금님이라 하더라도요. 결국 두 사람은 자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채 돌아왔습니다. 자초지종을 듣고 난 탄은 두 여인이 누구며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했습니다. 이튿날이 되자 탄을 태운 가마는 자매가 살고 있는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자매의 아버지는 가난한 홀라비로 라가를 부르는 가수였어요. 아버지는 두 딸에게 자기가 아는 모든 노래를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임금님의 명령이라고 하니 노래를 불러달라고 두 딸에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나타와 리리는 입술을 롱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탄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무 말 없이 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던 두 여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여인은 탄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소리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지경에 처한 것이 마음이 아팠지요. 탄 이댕이 마당에 둘러앉자 두 여인이 비의 라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매의 노래소리가 텅빈 마당을 감싸자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의 빛깔이 점차 검고 무거워지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세차게 내리는 빗줄기에 탄의 가슴을 태우던 뜨거운 불길이 서서히 사그러지더니 마침내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탄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미소가 새별처럼 빛났답니다. 특별한 일과 평범한 일 옛날에 아주 대단한 성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무척 특별한 성자라고 믿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 해 동안 많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남자는 스승들에게 배운 재주를 뽐내고 싶어 늘 안달이었습니다. 성자가 되기 위해 익힌 재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성자들은 지극히 겸손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성자들은 늘 자신을 낮추고 자랑을 늘어놓거나 남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자들은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평범해 보이지요. 어느 날 대단히 특별한 성자인 채하는 이 남자가 강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마침 강독에는 또 다른 성자가 앉아 있었어요. 올커니 저 친구에게 내가 가진 재주를 한두 가지 보여줘야겠다. 내가 얼마나 특별한 성자인지 알려줘야지. 성자는 짐지 별일도 아니라는 표정을 지으며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물 위를 걷는 내 모습을 보면 당장이라도 달려와서 발밑에 고개를 조어릴 거야.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킨 이 성자님을 보고 깜짝 놀라겠지.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강독에 앉아 있는 성자는 강모를 바라보기만 할 뿐 남자가 물 위를 걷든 말든 별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지나가는 나룻배와 그 위에서 손을 흔드는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주 특별한 성자는 기분이 언짢아 졌습니다. 그는 강독에 앉아 있는 평범한 성자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친구 내가 물 위를 걷는 모습을 보지 못했나? 보았지. 강독에 앉아 있던 평범한 성자가 대답했습니다. 멋지더군 어디에서 그런 재주를 배웠나? 특별한 성자는 기다렸다는 듯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스승들을 만나서 온갖 고행을 겪으며 별의별 수행을 다했다고 자랑이 이어졌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은 채 오랫동안 지낸 것도 여러 번 일어나요. 게다가 두 팔을 벌리고 한쪽 다리로만 서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자기가 생각해도 놀랍다는 말도 이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네. 그런 고행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몇 년 동안 그렇게 힘든 수행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 특별한 성자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저 평범한 성자는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어떻게 하면 나처럼 훌륭한 성자가 되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겠지. 특별한 성자는 내심 기대에 차서 평범한 성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평범한 성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가 자네는 쓸데없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과 힘을 낭비했구먼 뱃사공에게 동전 하나만 주면 강을 건네주는데 말이야.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강 위로 나룻배 한 척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성자는 말문이 막힌 채 평범한 성자와 나룻배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답니다. 아주 똑똑한 앵무새 옛날 어느 마을에 새를 잡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냥꾼 남편과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언제나 가난을 허덕여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왜 가난한지 알고 있어요? 그건 당신이 새를 잡는 족족 시장에 내다 팔아버리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는 사냥감 중에서 몇 마리는 팔지 말고 우리가 잡아먹도록 해요. 새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오늘 새를 잡거든 무슨 새가 됐건 우리가 잡아먹읍시다. 사냥꾼은 그러겠노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끈끈이가 들러붙은 막대기와 그물을 들고 새의 사냥을 하러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해가 질 무렵까지 한 마리의 새도 잡지 못했답니다. 사냥꾼 부부는 기운이 쭉 빠진 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도 초록빛을 띈 아름다운 앵무새 한 마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히라마니라고 불리는 이 새는 원래 몰루카섬에 사는 귀한 앵무새였습니다. 사냥꾼의 부인은 겁에 질린 앵무새를 두 손으로 잡은 채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 새는 너무 작아서 한 국자도 안 되겠어요. 요리를 해봤자 허기를 달리기는커녕 입맛만 버릴 거예요. 그러자 앵무새 히라마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맞아요 아주머니 저를 죽이지 마세요. 저를 임금님께 데리고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임금님이 두 분에게 후한값을 치르실 거예요. 앵무새의 말을 들은 사냥꾼 부부는 한동안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더니 값을 얼마나 불러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건 저에게 맡겨주세요. 임금님이 값을 모르시거든 새가 제 값이 얼마인지 말씀드릴 겁니다. 라고 대답하세요. 그러면 제가 엄청 높은 값을 부를 테니까요. 다음날 사냥꾼은 새를 가지고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귀한 앵무새를 팔고 싶다는 사냥꾼의 말에 왕은 몹시 기뻐했습니다. 왕은 에메랄드처럼 아름다운 초록빛 날개와 우아한 깃털을 보자마자 홀딱 반했습니다. 왕은 사냥꾼에게 새를 얼마에 팔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사냥꾼이 대답했습니다. 임금님, 새에게 직접 물어보시지요. 새가 대답을 해드릴 것입니다. 뭐라고 새가 말을 할 수 있던 말이냐? 사냥꾼의 말에 놀란 왕은 두 눈을 둥그렇게 뜨고 입안에는 새를 향해 물었습니다. 얼마면 너를 살 수 있느냐? 임금님, 저를 사시려면 만 루피를 내셔야 합니다.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사냥꾼에게 그 돈을 주시면 제가 임금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앵무새의 말을 들은 왕은 오셈을 터뜨렸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조만간 아시게 될 겁니다. 앵무새의 자신만만한 대답을 들은 왕은 내심 놀라움과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왕은 왕실의 보물창고를 지키는 신하를 불러 명령했습니다. 당장 만 루피를 저 사냥꾼에게 주도록 해라. 잠시 후 만 루피를 받은 사냥꾼은 기쁜 마음으로 궁궐에 빠져나왔습니다. 왕에게는 여섯 명의 왕비가 있었어요. 하지만 왕은 새로 얻은 귀한 보물과 시간을 보내느라 왕비들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왕은 밤이고 낮이고 앵무새와 시간을 보냈어요. 히라마는 왕이 던지는 모든 질문에 현명한 답을 줄 뿐만 아니라 힌두신전 안에 모신 3억 3천만 신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암송하기도 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신들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경전을 읽는 만큼의 덕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신들의 이름을 매일 들을 수 있게 된 왕의 기쁨은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답니다. 여섯 명의 왕비는 앵무새 때문에 왕이 자기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자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왕비들은 새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왕과 함께 있는 새를 죽일 기회를 얻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섯 왕비는 드디어 계획을 실행해 옮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왕이 이틀간 사냥을 떠나자 왕비들은 앵무새를 어떻게 처치할지 방법을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다 같이 새를 찾아가서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못생겼느냐고 물어봅시다. 그러고 나서 그 새가 가장 못생겼다고 하는 사람이 밧줄로 냉큼 새의 목을 조르는 거예요. 여섯 왕비는 새가 머무르고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왕비들이 새에게 질문을 하기도 전에 앵무새는 너무도 달콤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힌두교의 모든 남자와 여자신들의 이름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의 이름이 하나하나 불릴 때마다 왕비들의 가슴은 부드러운 눈처럼 녹아내렸습니다. 결국 왕비들은 새에게 해를 끼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방을 나서고 말았답니다. 다음 날 질투에 눈이 먼 여섯 왕비는 다시 새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왕비들은 어제 자기들이 너무 바보 같았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냉무새의 목소리에 정신을 빼앗겨 버렸다고 말입니다. 왕비들은 가슴 속에 약한 마음이나 동정심이 남아있지 않도록 독한 결심을 하고 새를 찾아갔습니다. 여섯 명의 왕비는 일제히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네가 아주 영리하고 지혜롭다는 말을 들었다. 너는 절대로 그른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지 그러니 부디 말해다오 우리 중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우며 누가 가장 추한지를 앵무새는 두 질문 속에 흉악한 응모가 숨어있음을 알아챘습니다. 잠시 후 앵무새는 여섯 왕비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세 장에 갇힌 제가 무슨 수로 왕비님들을 질문에 답할 수 있겠어요? 제대로 판단을 하려면 왕비님 한 분 한 분을 세심하게 관찰해야 해요. 위, 아래, 오른쪽, 왼쪽 모두 꼼꼼히 살펴봐야만 답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 답을 듣고 싶으시거든 먼저 저를 세 장에서 자유롭게 풀어주세요. 왕비들은 세 장을 열었다가 새가 도망을 칠까봐 겁이 났습니다. 한참 동안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끝에 왕비들은 방 안에 모든 문과 창문을 꼭꼭 닫고 난 다음에야 세 장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앵무새 히라마는 이미 방에 생김새를 구석구석 익혀두었답니다. 앵무새는 설사 모든 문과 창문을 닫는다 해도 한쪽 구석의 밖을 향해 나 있는 물길을 통해 도망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섯 명의 왕비가 돌아가면서 같은 질문을 마치자 앵무새가 입을 열었습니다. 누가 가장 아름다운지 알고 싶다고요? 일곱 개의 바다와 서른 개의 강 너머에 살고 있는 공주님의 새끼 발가락이 당신 여섯 명의 아름다움을 합쳐놓은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지요? 새의 대답을 들은 여섯 왕비는 분통을 터뜨리며 당장이라도 새를 발기발기 찢어놓을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닿기도 전에 이미 앵무새는 물길을 통해 도망쳤답니다. 궁궐에서 벗어난 히라마는 근처에 있는 나무꾼의 오두막에 쉼터를 마련했어요. 이튿날 왕이 사냥해서 돌아왔습니다. 왕은 새장이 텅 비어있는 것을 보고 방은 구석구석을 뒤져보았지만 앵무새는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왕은 여섯 왕비에게 새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지만 모두 고개만 저을 뿐이었어요. 왕은 너무나 상심한 나머지 하루 종일 새의 이름을 부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 나의 히라마니아.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재산과 신하들은 이러다 임금님이 미쳐버릴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 전령들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목에 북을 둘러맨 전령들이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왕의 앵무새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만 루피의 상금을 내릴 거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히라마니 머무는 오두막의 나무꾼도 마을에 나갔다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무꾼은 앵무새를 데리고 왕궁을 찾아가 왕의 손에 새를 넘겨주고는 두둑한 상금을 받았습니다. 왕궁에 돌아온 앵무새는 여섯 명의 왕비가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지 왕에게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침인 왕은 여섯 왕비를 깊은 숲속에 버리고 오라는 명령을 내렸답니다. 얼마 후 사악한 왕비들이 짐승의 먹이가 되어버렸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왕비들이 사라지고 평온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앵무새에게 물었어요. 히라만 너는 여섯 명의 왕비를 다 합쳐도 일곱 개의 바다와 서른 개의 강 너머에 살고 있는 공주의 새끼 발가락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지. 내가 어찌하면 그 공주를 만날 수 있는지 알고 있느냐. 그러자 히라만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임금님을 공주님이 살고 계신 궁전 입구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 따르시기만 하면 조만간 공주님을 품에 안게 될 겁니다. 사실 공주님께서는 임금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단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실 뿐이지요. 네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라도 할 테니 말해다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 임금님께 필요한 것은 날개 달린 말인 천마입니다. 천마 한 필만 얻을 수 있다면 단번에 일곱 개의 바다와 서른 개의 강을 건널 수 있어요. 왕은 당장 마구깐으로 가보자며 앵무새를 재촉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나에게는 수백 마리가 넘는 말이 있다. 그 중에 혹시 천마의 핏줄을 이어받은 놈이 있을지도 모르니 어서 가보자꾸나. 왕과 히라마는 당장 왕궁의 마구깐으로 가서 말을 한 마리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히라마는 잘생기고 날렵해 보이는 말들을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우스꽝스럽게 생긴 조랑말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임금님 이 말입니다. 이 말이야말로 진정한 천마의 후예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앞으로 여섯 달 동안은 최고의 곡식을 먹여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만 임금님이 원하는 대로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왕은 조랑말을 따로 나온 뒤 왕궁에서 가장 좋은 곡식을 먹이로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말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조랑말은 빠른 속도로 변해갔습니다. 마침내 여섯 달이 지나자 조랑말은 그 어떤 말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고 빼어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히라마는 말을 살펴보더니 이제 먼 여행을 떠날 채비를 하라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히라마는 먼저 볶은 쌀인 카이 모양의 은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왕궁의 은장이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여 자루 하나를 채울 만큼 많은 양의 은 카이를 만들었습니다. 히라마는 마지막으로 왕에게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조심해야 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말이 땅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를 때 채찍질을 한 번만 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그 이상 채찍질을 하면 말은 중간에 멈추고 말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주님이 계신 궁전에 영영 갈 수가 없습니다. 공주님을 데리고 돌아올 때도 딱 한 번만 채찍질을 하셔야 합니다. 왕은 은으로 만든 카이 한 자루를 말 잔등에 실은 뒤 히라마와 함께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런 다음 채찍을 부드럽게 한 번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말이 번개 같은 속도로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어요. 왕과 히라마는 수많은 나라를 지나고 일곱 개의 바다와 서른 개의 강을 건너 해질 무렵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는 성 앞에 다다랐습니다. 성 문 앞에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히라마는 왕에게 근처 마구간에 말을 넣어둔 다음 나뭇가지 사이에 몸을 숨기라고 했습니다. 앵무새는 은 카이가 든 자루를 입에 물고 날아오르더니 나무 발치에 카이를 하나씩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카이는 궁궐 앞마당을 거쳐 복도 끝까지 그리고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공주가 잠자고 있는 침실 앞까지 줄지어 떨어졌습니다. 카이를 다 뿌린 앵무새는 나무 위에 숨어있는 왕에게 돌아왔습니다. 자정이 지난 깊은 밤 공주 곁에서 잠자고 있던 시녀가 문을 열고 나오다가 은으로 만든 카이를 발견했습니다. 시녀는 공주를 깨웠고 공주는 은으로 만든 작은 쌀 모양의 희한한 물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주는 바닥에 떨어진 카이를 줍기 시작했어요. 은으로 만든 이 작은 것들은 공주의 침실 앞에서 시작해서 긴 줄을 이루며 계속 이어져 있었습니다. 공주는 무언가 신기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공주는 복도를 지나고 마당을 거쳐서 키 큰 나무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왕이 나무에서 풀쩍 뛰어내리더니 눈 깜짝할 새 공주를 말에 태웠습니다. 왕은 앵무새를 어깨에 올리고는 채찍으로 말 잔등을 가볍게 때렸습니다. 말은 번개처럼 재빨리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왕은 공주를 데리고 한시라도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그만 자기도 모르게 채찍질을 한 번 더 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히라마니 왕에게 소리쳤습니다. 절대로 한 번 이상 채찍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두 번이나 채찍질을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곳에 갇혀 있어야 한다고요. 천만은 기운이 빠져 숲 한복판에 내려앉았습니다. 왕 일행은 먼 길을 남겨두고 오도가도 못하는 형편이 되고 말았어요. 사람이라곤 흔적도 없는 낯선 곳에서 왕과 공주는 나무 열매로 배고픔을 달래고 맨 바닥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사냥을 하러 나왔다가 왕과 공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공주의 아름다움에 첫눈에 반한 왕은 공주를 궁전으로 데리고 가서 아내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나온 신하들을 불러모아 공주를 강제로 끌고 가게 했지요. 날개 달린 조랑말도 함께 말입니다. 왕은 자리를 뜨기 전에 숲에 버려진 왕의 두 눈을 뽑아 버렸습니다. 일곱 개의 바다와 서른 개의 강을 건너 공주를 찾아온 왕은 이제 눈마저 보이지 않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히라만이 곁에 있는 것이 큰 위안이 되어주었지요. 한편 공전으로 끌려간 공주는 왕을 물리칠 무한을 궁리에 냈습니다. 공주는 여섯 달 동안 시바신께 기도를 올리겠다고 맹세를 냈으니 그동안 자기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여섯 달은 사실 천마가 기운을 되찾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공주는 매일 신을 섬기는 중요한 의식을 거행하는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왕은 공주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따로 지낼 곳까지 마련해 주었지요. 공주는 천마를 데리고 와서 왕궁에서 가장 좋은 곡식을 먹이며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영리한 히라만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공주는 시종들에게 새들이 좋아하는 쌀과 밀 그리고 온갖 콩을 지붕 위에 흩어 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하루에도 수천마리의 새들이 지붕 위에 펼쳐진 잔치상에 날아 들었습니다. 공주는 히라만을 찾아내려고 곡식을 쪼아먹고 있는 새들을 하루종일 살피고 또 살폈지요. 하지만 히라만은 숲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눈먼 왕을 돌봐야 했으니까요. 둘은 나무 열매를 따먹으며 겨우겨우 목숨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숲속의 새들은 히라만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봐 너는 참으로 불행하기 짝이 없구나 우리와 함께 마음씨 착한 여인이 차려주는 잔치상을 받으러 가는 게 어때? 그 여인은 우리를 위해 매일매일 지붕 위에 맛있는 곡식을 잔뜩 뿌려놓거든 잠깐이라도 이 숲을 벗어나서 잔치를 즐겨봐 다른 새들도 히라만을 부추겼습니다. 우리는 매일 마음씨 착한 여인의 집을 찾아가지 수천마리의 새들이 몰려와 하루종일 배가 터지게 먹고 또 먹는다네 히라만은 도대체 그 여인이 누구일까 궁금했습니다. 새들을 위해 만난 곡식을 뿌려놓는 이유도 알고 싶었지요. 히라만은 친구들을 따라 그 지붕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내 히라만은 곡식이 뿌려져 있는 지붕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공주는 지붕 위로 고개를 내밀고 여기저기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공주와 히라만은 서로를 발견하고 기쁜 마음에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꽤바른 히라만은 장님이 된 왕을 치료할 방법과 궁전에서 도망칠 방도를 일러주었습니다. 어느새 여섯 달이 다 되어 조랑말은 조금만 있으면 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 히라만은 왕의 논을 낫게 할 약을 구해오기로 했지요. 왕의 논이 낳으려면 히앙가마라는 새 똥이 필요했습니다. 비앙가마는 일곱 개의 바다와 서른 개의 강 너머에 있는 커다란 나무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히라만은 비앙가마의 똥을 얻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어둠이 깊게 내린 자정 무렵 히라만은 성문 방 나무에 다다랐습니다. 히라만은 잎사귀 사이에 몸을 숨긴 채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잠시 후 동이 터오자 히라만은 새 둥지 아래 숨어 부리로 똥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히라만은 일곱 개의 바다와 서른 개의 강을 건너왔던 길을 되돌아 갔습니다. 히라만은 눈먼 왕이 홀로 있는 숲속으로 가서 귀하디귀한 똥을 두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곧 눈을 떴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천마는 완전히 기운을 되찾았어요. 공주는 천마를 타고 왕궁을 빠져나와 숲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왕과 히라만을 태운 뒤 마침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이렇게 왕과 공주 히라만과 천마는 무사히 왕의 공전으로 돌아왔답니다. 왕과 공주는 결혼식을 올렸고 아들딸을 열어낳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서울 구경관 박장수 김선달이 서울 구경을 갔습니다. 하루는 종로 거리에 나가보았어요. 그런데 길에다 시뻘건 흙을 새로 쭉 깔아놓고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웬일인가 하고 알아보니 왕의 행차가 있을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김선달은 때마침 왕의 행차까지 구경하게 된 것이 여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에게 행차가 언제 있는지 물었더니 점심때나 되어야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김선달은 아직 시간이 넉넉하다고 생각하면서 가까이 있는 장거리 구경이나 하고 오리라 하고 그곳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포목점 명주전 모시전 종이전 어물전들이 늘어선 장거리는 흥청 거렸습니다. 이것저것 구경을 하며 한 모퉁이를 돌아서니 거기는 닥전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닥전이 좁은 골목 양쪽에 가지런히 자리잡고 닭, 오리, 꽝들을 사고 팔고 했습니다. 김선달의 눈이 가장 큰 닥전에 머졌습니다. 빗자루 같은 상투를 내놓고 토목수건으로 머리를 질끈 동여맨 닥장수가 퉁방울 같은 눈알을 굴리면서 시골서 닭 팔라온 농민을 깔보고 으르기도 하고 능청스럽게 구슬리기도 하며 닭을 헐값으로 사고 비싼값으로 팔곤 했습니다. 닭장수마저 농민들을 시골 내기라고 업신여기는 것을 본 김선달은 마치 자기가 모욕을 당하기나 하는 것 같이 닭장수가 몹시 밉살스러웠고 농민들이 불쌍했습니다. 김선달은 그 닭장수를 골려주고 싶었습니다. 꾀가 생각난 김선달은 곧 객죽집으로 들어가 농민 차림으로 갈아입고 닭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닭전 앞에 와서 한참을 쭈그리고 앉아 닭들을 보고 있던 김선달은 불쑥 십화건 수탁을 가리키며 저게 무슨 새요? 하고 닭장수에게 물었습니다. 닭장수는 어수룩해 보이는 김선달을 한참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어이없다는 듯이 그 새를 처음 보나 그게 봉일세 했습니다. 하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지요. 닭장수를 수십년 했지만 수탁을 모르고 무슨 새냐고 묻는 사람은 난생 처음 보기 때문입니다. 그게 봉이오이까? 김선달은 신기한 듯 감탄조로 말하고 나서 값이 얼마 오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스무냥이야 자네 사겠나? 닭장수는 사지도 못할 녀석이 시끄럽게 군다는 투로 이렇게 대답 했습니다. 비싸네 김선달이 말했습니다. 하긴 닭값이 비싸보았자 서돈인데 스무냥이라니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래 봉값이 닭값과 같겠나? 닭장수는 이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옳은 말씀이에요. 성현이 나야 봉인한다고 하는 것댑쇼. 이렇게 닭장수의 말을 긍정한 김선달은 부스럭부스럭 전대를 풀더니 옆전 스무냥을 꺼내놓고 수탉 한 마리를 샀습니다. 수탉을 옆구리에 낀 김선달은 종로로 왕의 행차를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이었고 나조들이 선두에 서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는 벽재 소리를 지르며 왕의 행차가 저쪽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김선달은 수탉을 안고 왕의 행차를 맞받아 길 가운데로 달려들어 갔습니다. 벽재 소리를 치며 오던 나조들은 맞받아 달려오는 김선달을 보자 큰일 났다고 야단치며 물러가라고 당황히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김선달은 그냥 달려갔습니다. 나조들은 상대로 귀를 막으며 당장 죽일 듯이 윽박질렀습니다. 김선달은 그대로 달려들며 상감님을 배워야겠다고 했습니다. 김선달과 나조들 간에 밀어내거니 달려들거니 하는 신랑이가 벌어지게 되어 행차는 부득이 멎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차가 멋자 왕은 신하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선두로 달려갔던 신하가 돌아와 수탉을 아는 어떤 시골 백성이 상감님을 뵙겠다고 때를 쓴다고 아래였지요. 왕은 그 백성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이었고 수탉을 나는 김선달이 왕의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인데 내가 가는 길에서 때를 쓰는 곳. 왕은 김선달을 굽어보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소이는 시골에서 농사짓는 백성이 온대 서울 구경을 왔다가 마침 상감님 행차가 계신다 하옵기에 구경을 나왔사옵니다. 그러하온대 다행히 없게도 봉을 파는 사람을 보았사옵니다. 성현이 날 때 봉이 난다는 말을 들은 바 있사온대 상감님의 바다같은 은덕으로 온 나라 백성이 태평가를 부르는 이때 봉황이 나오면 지당한 일로 아래옵니다. 소인도 소인도 농사지어 배불리 밥먹고 뜨뜻히 옷입고 자식 낳아 기르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다 상감님의 바다같은 은덕이 아니고 무엇이겠사옵니까? 소인은 언제나 상감님의 크나큰 은덕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그 은덕의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려고 생각해오던 자에 봉이 있기에 사다 바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김선달은 이렇게 말하며 수탁을 쳐들어 올렸습니다. 수탁의 봉이라고 사다 바치는 것이 우스워서 웃음을 머금었던 왕은 이 순박한 농민에게 달글봉으로 속여 팔아먹은 서울 장사치들의 소행이 괘씸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참으로 눈감으면 콧대갈 서울 장사꾼들이 했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 왕은 반색하고 말했습니다. 네 뜻이 참으로 기특하구나 그런데 이 봉을 어디서 사왔느냐 예 장마당에서 사왔사옵니다. 김선달은 옳다 됐구나 하고 얼른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 봉을 판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예 아직도 장마당에 있으리라고 생각되옵니다. 여봐라 왕은 사령들을 불렀습니다. 사령들이 즉시 대령했어요. 너희들이 농민과 함께 저자에 가서 봉을 판 사람을 잡아오너라 왕의 영을 받은 사령들은 김선달을 앞세우고 닭전으로 갔습니다. 서돈짜리 닭을 수문향에 판 닭장수는 간밤에 꿈을 잘 꾸어 횡재를 했다고 마음속으로 기뻐했는데 뜻하지 않게 뜻하지 않게 사령들에게 붙들려 상감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왕은 장사꾼을 보고 너희 농군에게 이 봉을 팔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벌써 사태를 직감한 닭장수는 겁이 나서 와들와들 떨며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했습니다. 어째 닭을 봉으로 팔았는가 레오라. 왕의 호령은 추상 같았습니다. 예 바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자를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와서 닭을 보고 무슨 새냐고 묻지를 않겠습니까? 세상에 닭을 모르고 무슨 새냐고 묻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농담으로 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진정으로 듣고 값을 묻기에 수문양이라고 했더니 두 말 없이 사갔습니다. 죽을 죄로 잘못했 사오니 상감님의 너그러우신 처분만 바라옵니다. 닭장수가 이렇게 말하자 김선달이 냉큼 뛰며 거짓말이 옳시다 삼백냥 이라기에 삼백냥을 주고 샀사옵니다. 스문양이라고 했으면 소인이 속지도 않았을 것이옵니다. 했습니다. 닭장수가 또 냉큼 뛰며 삼백냥이 아니라 스문양에 팔았다고 했습니다. 김선달과 닭장수가 서로 삼백냥에 샀다거니 스문양에 팔았다거니 신랑이를 하는 것을 내려다보고 있던 왕은 순진한 농민의 말이 오를 것이고 닭을 봉으로 속여 팔아먹은 닭장수의 말은 거짓이라고 판단을 하자 자기 앞에 와서까지 감히 거짓말을 하는 닭장수의 소행이 몹시 괘씸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왕은 노귀를 띠고 이놈이 이놈이 고약한 놈 같으니 설량한 백성을 속여 배를 불리는 내놈을 당장 능지 처참할 것이로 대 내 오늘 즐거운 사냥을 가는 길이니 용서한다만 당장 가서 이 농민에게 삼백냥을 도로 주고 사죄하거라 마냥 네 명을 어길 때에는 네 목을 쳐서 만 사람에게 징계하리로다 하고 엄하게 호령 했습니다. 이리하여 김선달은 닭장수한테서 삼백냥을 받고 수탉을 돌려주었습니다. 결국 닭을 봉으로 판 것은 닭장수가 아니라 김선달이 된 셈입니다. 서울 구경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김선달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임금도 별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더라고 하면서 봉값으로 받아온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김선달을 봉이 김선달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스님 옛날 어느 마을에 지혜로운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인도의 높은 스님으로 브라만 이라고 했습니다. 이 브라만은 때때로 임금님을 찾아가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알려주곤 했어요. 임금님은 나란일의 훌륭한 길잡이인 브라만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막을 수도 있었어요. 임금님은 자기가 무척 운이 좋은 왕이라며 흐뭇해 했습니다. 어느 날 브라만이 또 임금님을 찾아왔습니다. 브라만은 딸을 시제 보내야 하는데 신랑의 집에 줄 지참금도 없고 연회를 열 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했어요. 제가 지금부터 임금님께 충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보답으로 저에게 돈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금님은 알겠다고 한 후 어떤 충고를 해주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브라만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임금님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세 가지 덕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왕은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위험은 언제 어디서나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왕은 항상 원수를 존경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왕은 늘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임금님은 브라만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에 새기고 지냈습니다. 마음에 새긴 것으로도 모자라 임금님은 세 가지 덕목을 널 조각에 새겨서 침실과 왕궁의 문 위에 걸어두었습니다. 세 가지 충고는 어찌 보면 무척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평범한 진리만큼 지키기 어려운 것도 없는 법이지요? 임금님은 브라만의 충고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고 언제나 그 가르침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임금님은 한 달에 한 번씩 변장을 하고 시장과 거리를 둘러보았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는 주저없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듣기 싫은 이야기도 망설이지 않고 한답니다. 그날도 임금님은 변장을 한 채 도시를 유람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 오솔길에서 임금님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고 있는 노파를 발견했습니다. 임금님은 발길을 멈추고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글쎄 내가 아니라 우리 임금님에게 큰일이 있다오. 노파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독사의 혀를 가진 악마가 일주일 후에 우리 임금님을 죽일 거라오. 우리는 임금님을 잃고 싶지 않은데 이를 어쩌면 좋겠수. 그분은 정말 훌륭한 임금님이라오. 임금님께 닥칠 불행을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질 않는구려. 그 순간 임금님은 브라만의 충고를 떠올렸습니다. 임금님은 자신에게 어떤 위험이 닥쳐오는지 또렷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정신은 언제나 정신이 맑게 깨어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악마같이 사악한 원수를 존경할 수 있을까요? 임금님은 마음이 이만저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결국 악마를 손님으로 잘 대접하겠다고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악마를 위한 잔치상을 마련하라고 명령했어요. 가장 좋은 재료로 최상의 요리를 만들고 모든 음식을 금으로 된 접시에 담아서 내놓으라고 명했습니다. 일주일 후 악마가 왕궁에 도착했습니다. 악마는 왕을 해치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준비한 만찬을 대접받고 나자 차마 왕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후한 대접을 받고 악한 짓으로 갚는 것은 아무리 악마라고 해도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악마는 왕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은 채 왕궁을 떠났습니다. 한편 왕궁에는 사악한 재상이 있었는데 그는 오랫동안 임금님을 해칠 음모를 꾸며 왔습니다. 재상은 악마가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속으로 몹시 기뻐 했습니다. 악마가 자기 대신 나쁜 짓을 해줄 테니까요. 하지만 악마가 아무 짓도 하지 않고 왕궁을 떠나자 재상은 이제 자신이 직접 나서야 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이 아파서 몸져 누웠습니다. 재상은 의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 이 의사는 돈을 받고 재상을 도와주기로 한 사람이었어요. 의사는 임금님을 진찰하더니 약을 꺼내 놓았습니다. 물론 독을 탄 약이었어요. 임금님은 의사가 내민 약병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막 약을 들이키려던 찰나 세 가지 덕목을 새겨놓은 널조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왕은 늘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한다. 임금님은 약병을 내려놓고 골똘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의사는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의사는 임금님이 약에 독을 탄 걸 알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점점 더 마음이 불안해진 의사는 그만 무릎을 꿇고 낱낱이 죄를 고백했습니다. 임금님 이 모든 일은 사악한 재상의 꿈인 지시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임금님은 재상과 의사를 왕궁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충고를 내준 브라만을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임금님은 브라만에게 높은 벼슬을 주고 늘 곁에 두었습니다. 브라만은 언제나 지혜로운 가르침을 아끼지 않고 임금님 곁에 오래 있었답니다. 사라진 돌림병 옛날 아시아 여러 지역에 돌림병이 돌고 있었습니다. 돌림병은 목에 심각한 염증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신앙심 깊은 왕국의 임금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라 안에 현명한 승려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온 나라를 휩쓸고 있는 돌림병을 대치할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시오. 임금님이 왕궁에 모인 승려들에게 말했습니다. 돌림병이 왕국의 국경에 까지 접근해왔소.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보시오. 승려들은 한참 동안 머리를 맞댄 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마침내 한 승려가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일은 틀림없이 위대한 시바신의 노여웅 때문입니다. 그러니 왕국의 모든 사람이 과일을 바치고 향을 피워서 시바신을 달래야 합니다. 임금님은 승려의 말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신정과 가정에서 시바신을 위해 과일을 바치고 향을 사르라는 명령을 내렸지요. 과일과 향을 사는 데 필요한 돈은 왕실의 금고에서 대주었습니다. 온 나라의 신정과 가정에서 과일을 바치고 향을 피운 지 일주일째 되는 날 밤 드디어 위대한 시바신이 가장 늙은 승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승려는 이마를 바닥에 대고 엎드린 채로 덜덜덜 턱을 떨며 말했습니다. 우주의 구원자이신 시바여 저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부디 돌림병에서 이 왕국을 지켜주소서. 그러자 시바신이 말했습니다. 알게노라 너희들의 기도가 나를 기쁘게 했도다. 나를 섬기는 시종인 난디가 모든 악에 맞서서 너희들의 왕국을 지켜줄 것이다. 말을 마친 시바신은 사라졌습니다. 이태날 아침 일찍 늙은 승려는 이 기쁜 소식을 임금님께 알렸습니다. 임금님은 모든 승려에게 젖소 스물다섯 마리와 돈이 든 자루 다섯 개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시바신이 보낸 난디가 왕국의 국경을 지켰습니다. 난디는 돌림병이 왕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철통같이 감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난디가 순찰을 돌고 있는데 사악한 돌림병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난디 앞에 나타났습니다. 돌림병은 국경을 통과하게 해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디를 위협했습니다. 난디는 삼지창을 높이 쳐들고 돌림병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사악한 놈아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그러지 않으면 내 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하지만 흉측한 모습을 한 돌림병은 쉽사리 물러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곧 난디와 돌림병은 거친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은 며칠이나 계속되었어요. 거대한 두 존재의 싸움에 여러 개의 산이 파괴되었습니다. 역사만큼 오래된 나무들이 뽑혀 나가고 산속에 사는 동물들은 거인들의 다툼을 피해 도망 다니느라 몸살이 났습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나도 결판이 나지 않자 두 거인은 마침내 협정을 맺기로 했습니다. 돌림병이 왕국으로 들어오되 단 하루만 머물고 오직 한 사람만을 희생자로 데리고 간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저녁이 되자 왕국 이곳저곳에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돌림병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하나둘도 아닌 자그마치 백명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임금님은 당장 승려들을 단디에게 보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재난이 일어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지요. 승려들은 보랴보랴 난디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돌림병이 백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난디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들판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잠시 후 난디는 부서진 집터의 먼지더미 속에서 돌림병을 찾아냈습니다. 난디는 당장 돌림병의 목달미를 움켜잡고 윽박 질렀습니다. 이런 불안당 같으니 네이브로 한 약속을 깨트리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한 명이 아닌 백명을 데려갔으니 이제 약속을 깨트린 값을 치르게 해주마. 그러자 돌림병은 난디에게 멱살을 잡힌 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보게 형제여 나는 약속을 깨트린 적이 없어. 그러니 나에게 화를 내지 말게나. 나는 약속한 대로 한 사람만 데리고 갔네. 나머지 아흔 아홉 명은 손도 댄 적이 없어. 그 사람들은 질의 두려움에 빠져서 목숨을 잃은 거야. 아흔 아홉 명은 그저 열이 조금 나고 목이 좀 부었을 뿐이야. 그런데 내가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겁을 먹고는 바보 같이 죽은 것이네. 난딜 어쩌겠나. 난디는 그만 맥이 풀려 두 손을 놓은 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돌림병은 천통같이 큰 웃음 소리를 남긴 채 유유이 사라졌답니다. 운이 나쁜 날 옛날 어느 곳에 사냥을 몹시 좋아하는 영주가 살았습니다. 영주는 영지를 다스릴 생각은 털끝 만큼도 하지 않고 틈만 나면 말을 몰아서 사냥터로 나갔습니다. 어찌나 자주 성 밖으로 나갔던지 성 안에서 영주를 볼 수 있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영주가 신하들을 죄다 몰고 사냥터로 나가다 보니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산터미처럼 쌓여 갔습니다. 어느 날 영주는 평상시처럼 사냥 채비를 갖추고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아주 이른 아침이라 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주가 막 성문을 나설 때 한 농부가 앞을 지나갔습니다. 농부는 영주를 보고는 얼른 두 손을 모으고 축복을 담은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냥을 시작했지만 이날은 아무래도 그다지 운이 좋은 날은 아니었습니다. 영주는 여러 번 화살을 쏘았지만 번번이 사냥감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러나 영주는 좀처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주는 하루종일 숲속을 누비고 다녔지만 행운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주와 함께 사냥터를 누빈 신하들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 온몸의 힘이 다 빠졌습니다. 더는 한 걸음도 뗄 수 없을 지경 이었지요. 흔한 토끼 한 마리 조차 잡지 못한 영주는 몹시 화가 나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영주는 오늘 운이 없는 것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운이 없는지 알고 있느냐 누구 때문에 허탕만 쳤는지 아느냐 뜻밖의 질문에 신하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영주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성을 나설 때 만났던 농부를 기억하느냐 바로 그 농부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이다. 모든 것이 그 농부 탓이란 말이다. 그러자 신하들은 손뼉을 치며 영주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사실 신하들은 언제나 영주의 말에 토 한 번 단 적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다 그 어리석은 농부 탓입니다. 그렇다면 뭘 기다리고 있느냐 당장 그 농부를 잡아다가 목을 치지 않고 그 놈이 나에게 불운을 몰고 왔으니 어미 다스려야 마땅하다.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른 영주는 두 눈을 부릅뜬 채 신하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신하들은 가엾은 농부를 잡아들이기 위해 온 나라를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마침내 신하들은 그 판에서 일하고 있던 농부를 찾아냈습니다. 농부는 깜짝 놀라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무도 농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죽기 전에 영주님을 한 번만 뵙게 해주십시오. 그분의 발 아래 몸을 던지고 하소연이라도 하고 죽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신하들은 농부를 끌고 영주의 성으로 향했습니다. 영주는 농부를 보더니 사납게 호통을 쳤습니다. 자기에게 나쁜 운수를 가져왔으니 죽어 마땅하다고 소리를 질렀지요. 영주는 한참 동안 분풀이를 하고 나서 농부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운수가 나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농부는 영주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가장 먼저 본 것은 다름 아닌 영주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주님께서 저를 죽이려고 하시니 이보다 더 큰 불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영주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죄 없는 농부를 탓한 것이 너무 부끄러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지요. 영주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저 농부를 돌려보내도록 해라. 농부는 그날의 나쁜 운수를 떨쳐버리기라도 하듯 두 손으로 바지를 탁탁 털고 일어나 서둘러 성을 빠져나갔답니다. 가난한 남자 어느 마을에 몹시 가난하고 어수룩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무척 열심히 일을 했지만 벌이는 시원치 않았어요. 매일 저녁 일터에서 돌아올 때마다 남자는 신전에 들러 신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무리 지치고 피곤한 날이라도 기도를 거르는 법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신전에 들른 남자는 신의 모습이 퍽이나 피곤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종일 사제들이 피워올린 향냄새를 맡고 수많은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다 보니 지친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소원을 빌면서 목에 걸어준 꽃 목걸이들이 너무 무거워서 일수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남자는 피곤해 보이는 신의 모습에 마음이 쓰였습니다. 신이요 오늘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네요. 저와 함께 저희 집에 가실래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만들어 드릴게요. 신은 가난하고 어수룩한 남자의 말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신이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꾸나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준비해놓고 나를 데리러 오너라. 남자는 당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신을 위해서 무슨 음식을 만들까 생각하면서 부엌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엌에 있는 것이라곤 쌀 조금과 달이라는 요리를 만들 때 쓰는 콩 매운 고추 몇 개와 사과 몇 알이 전부 보였습니다. 가난한 남자는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잠시 후 식사가 준비되자 남자는 신을 모시러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막 문을 열고 거리로 나왔을 때 남자의 눈앞에 막대기처럼 빗정마른 할아버지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발 날 좀 도와주오. 할아버지는 가난한 남자를 향해 가까스로 손을 뻗으면서 말렸습니다.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다오. 남자는 당장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고 가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따뜻한 밥과 콩으로 만든 달을 먹고 난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가난한 남자의 친절한 마음씨 덕에 목숨을 건진 것이지요. 할아버지는 고맙다는 말을 남긴 채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자는 다시 집을 나섰지요. 하지만 신전을 향해서 겨우 몇 걸음도 떼어놓지 않았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어찌나 굶었던지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표정도 철양하고 서글프기 그지 없었어요. 가난한 남자는 당장 할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가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세 번째로 집을 나선 남자는 어린아이가 부모님도 없이 길에서 동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소년은 남의 집 문 앞에서 죽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가난한 남자는 이번에도 불쌍한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신전에 도착한 남자는 신에게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자신의 집에 가서 저녁을 먹자고 말했어요. 그러자 신이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나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였다. 가난한 남자는 어리둥절 했습니다. 너는 굶주린 할아버지와 외로운 할머니와 부모 없는 어린아이를 먹여주지 않았더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먹여주었다. 네가 허기진 사람들을 먹일 때마다 네벨도 불러왔도다. 그래도 신은 너무나 착한 남자의 마음씨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남자의 오두막으로 함께 향했습니다. 신은 잠시 부엌에 앉아서 남자가 차려놓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한편 마을에는 부유한 지주가 살고 있었어요. 부자는 신이 가난한 남자의 집을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자는 당장 신전을 찾아가 신에게 자기 집에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신은 부자의 정을 받아 드렸습니다. 알겠다. 집으로 가서 음식을 만든 다음 나를 데리러 오너라. 저녁 식사 준비가 끝나자 부유한 남자는 신을 모시러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부자가 막 저택의 대문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한 늙은이가 앞을 막아섰어요. 노인은 오랜 굶주림으로 백가죽과 등가죽이 붙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불쌍한 노인은 부자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애원했어요. 이런 더러운 늙은이 같으니 당장 귀를 비키지 못할까? 부자는 노인을 까보면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에게 줄살은 한 톨도 없다. 말을 마친 부자는 신전을 향해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잠시 후 부자는 구걸을 하는 노파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니 이놈의 마을이 왜 이래? 이런 쓰레기 같은 자들이 자꾸 귀를 막는 꼴이라니. 부자는 외롭고 슬픈 노파를 밀쳐버리고 부지런히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이번에는 먹을 것을 구걸하는 어린 아이와 부딪 습니다. 남자는 소년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냅다 걷어차 버렸습니다. 마침내 신전에 도달한 부자는 신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신이여 가시죠. 당신을 위해서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음식을 차려놓았습니다. 신이 드실 만찬이니 진수성찬 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신이 부유한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너를 방문했다 만 너는 나를 더러운 늙은이라고 내몰더구나. 부자는 깜짝 놀란 나머지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신은 부자를 세 번이나 방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번은 굶주린 늙은 남자로 또 한 번은 외로운 노파로 마지막 한 번은 부모 잃은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찾아갔다구요. 그런데 너는 세 번 다 나를 업신 여기고 몹쓸 대접 올라지 않았느냐. 이야기를 마친 신은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자에게 한마디를 던졌어요. 내게 그 사람들을 위한 시간이 없다면 나도 너를 위한 시간을 낼 수가 바보 온갖 의문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길을 알려주는 사람을 구루라고 합니다. 옛날에 아주 유명한 구루가 살았습니다. 온 나라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가득 했어요. 제자들은 값비싼 선물을 들고 새 생을 찾아왔습니다. 가끔씩은 구루가 직접 전국 방방곡곡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구루가 탄 편안하고 화려한 가마디에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어느 날 구루가 탄 가마 행렬이 한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멍청해 보이는 바보 하나가 정지 정지 하고 외치며 행렬을 막아 섰습니다. 구루를 태운 행렬은 어쩔 수 없이 멈추어야 했습니다. 구루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마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벽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말았거든요. 어리석은 자여 도대체 무엇을 원하느냐 뭐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을 막고 서 있는 게냐 구루는 체면도 잊은 채 바보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따르는 구루이긴 했지만 사실은 아주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거든요. 저에게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세요. 바보가 말했습니다. 좋다 알고 싶은 게 무엇이냐 구루는 짜증을 겨우 억누르고 물었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그건 아주 간단하다. 지금 있는 곳에서 두 팔을 들어 올린 채 가만히 서 있으면 된다. 그러면 순식간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게다. 바보는 몹시 고마워하며 구루에 가마에 대고 몇 번이나 절을 했습니다. 가마를 앞세운 행렬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은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바보는 구루가 시킨 대로 두 팔을 하늘 높이 뻗은 채 서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구루의 무리는 전국을 돌아본 후 다시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구루는 한낮의 퇴악 뼈 아래 한 남자가 두 팔을 들고 꿈쩍도 안은 채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구루는 제자들에게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제자 몇 사람이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남자는 몹시 피곤해 보였지만 더듬더듬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구루가 말하길 이렇게 하면 전국에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 팔을 하늘 높이 들고 이 자리에 꼼짝도 안하고 서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말을 들은 구루는 그만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순박하고 깊은 믿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구루는 마치 남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구루는 가마에서 내려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친구여 당신은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이오. 내가 당신의 발을 만질 수 있게 해주시오. 나를 전국으로 데리고 갈 사람은 바로 당신이오. 그 순간 제자들은 깜짝 놀라 모두 자리에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구루와 바보가 함께 신이 계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게으름뱅이 목수 옛날에 시탈이라는 손재주가 무척 뛰어난 목수가 살았습니다. 한가지 흠이 있다면 좀 게으르다는 것이었어요. 시탈은 기본이 내킬 때만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집안에는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어느 날 시탈의 어머니는 게으름뱅이 아들을 더 두고 볼 수가 없어 분통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게으름뱅이 시탈 너는 정말이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녀석이구나. 어머니에게 꾸중을 들은 시탈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탈은 자기가 쓸모없는 게으름뱅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시탈은 나무침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온갖 정성을 게으려서 나무를 깎고 다듬었지요. 시탈은 침대 내 귀퉁이에 병정 모양의 멋들어진 장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곳까지 꼼꼼하게 깎은 다음 반짝반짝 요닌하게 다듬고 문질렀습니다. 침대는 누가 보아도 탐이 날 정도로 튼튼하고 아름다웠어요. 마침내 침대를 완성하자 시탈은 이 멋진 침대를 팔기 위해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시탈은 자랑스럽게 외쳤습니다. 마술 침대요 마술 침대 사세요 이 침대에서 자는 사람에게는 복이 찾아옵니다. 마침 시장을 지나던 임금님이 시탈의 우렁찬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임금님은 시종을 시켜서 시탈을 궁전으로 불렀어요. 시탈이 궁전으로 침대를 가져오자 임금님은 침대에 맵시에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임금님은 시탈에게 얼마를 주면 침대를 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임금님께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시탈은 임금님이 자기가 만든 물건을 마음에 들어 한다는 사실이 여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재주를 인정해준 임금님이 몹시 고마웠습니다. 시탈은 침대를 임금님께 선물로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시탈은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분통을 터트리며 팔짝 팔짝 뛰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게으름을 피워서 말썽이더니 이번에는 어리석은 집까지 저질렀단 말이냐. 어머니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바보 같은 시탈 너는 정말이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녀석이야. 어머니는 전보다 더 언성을 높여서 아들을 꼬지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려는 게냐.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물건을 공짜로 줘버리다니. 임금님이라면 네가 부르는 대로 값을 치렀을 텐데 세상에 너처럼 어리석은 바보가 또 어디 있단 말이냐. 그날 밤 임금님은 새로 얻은 침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째 이리저리 몸을 뒤척일 뿐 도통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걱정거리는 호시탐탐 왕국을 노리는 악마였습니다. 악마는 끊임없이 왕국의 수도에 쳐들어왔어요. 무엇보다도 악마가 노리는 것은 임금님의 목숨이었습니다. 거기다 왕궁 어딘가에는 무시무시한 독사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독사에게 한 번 물리면 누구든 곧장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독사에게 물려 이미 저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것 말고도 도적대가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고 이온나라에서 임금님을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민다는 소문도 파다했습니다.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으니 임금님은 쉽게 잠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몇 시간이나 뒤척이며 한숨을 쉬던 임금님은 새벽 역해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임금님이 잠들자 침대의 나무 병정 중 하나가 꿈틀거리며 살아났습니다. 사람으로 변한 병정은 성큼성큼 방을 빠져나가 거리로 향했지요. 그곳에는 못된 악마가 백성들의 집을 부수고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나무 병정은 조금도 겁내지 않고 용감하게 악마와 싸웠습니다. 병정은 밤새 싸운 끝에 마침내 악마를 무찔렀습니다. 그러고는 동이 트기 전에 임금님이 잠들어 있는 침대의 기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병정은 다른 세 명의 병정에게 간밤의 모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소리에 임금님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임금님은 아무런 기척도 내지 않고 조용히 병정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윽고 이야기가 끝나자 임금님은 막 잠에서 깬 것처럼 기지개를 켜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을 나선 임금님은 즉시 신하를 보내 사악한 악마가 정말로 죽었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신하가 돌아와 악마가 정말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임금님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금 한자루를 목수 시탈에게 보냈습니다. 다음 날 밤 임금님이 잠들자마자 두 번째 병정이 살아났습니다. 막 방을 나서려는 찰나 병정은 침대 밑에 숨어있는 독사를 발견했어요. 병정은 재빨리 침대로 달려가서 독이 잔뜩 오른 뱀을 단번에 해치웠습니다.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깬 임금님은 침대 옆에 독사가 죽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임금님은 몹시 기뻐하며 시탈에게 또 한자루의 금을 보냈습니다. 셋째 날 밤 세 번째 병정이 순찰을 돌기 위해 침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병정은 임금님의 보물 창고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둑 무리가 나라의 보물을 훔쳐서 자루에 채우고 있었어요. 병정은 도둑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잡아서 밧줄로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동이 틀 무렵 다시 임금님의 침실로 돌아온 병정은 다른 세 병정에게 간밤에 있었던 일을 낱낱이 말해주었습니다. 그날도 임금님은 병정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기쁨에 겨워 또 한자루의 금을 시탈에게 보냈습니다. 넷째 날 밤 네 번째 병사의 눈에 수상한 남자가 걸려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웃나라의 왕이 보낸 첩자였어요. 병정은 당장 첩자에게 달려들어 싸움을 벌였습니다. 물론 첩자는 병정의 손에 쓰러졌지요. 병정은 다른 세 명에게 자랑스럽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번에도 임금님은 침대에 누워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네 명의 병정 덕분에 임금님의 걱정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임금님은 목수 시탈을 왕궁으로 불러들여 재상으로 임명했습니다. 시탈의 어머니는 다시는 아들을 게으름뱅이나 바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시탈도 어머니의 꾸질함을 댔지 않게 되어서 더욱 행복했답니다. 옛날에 평범한 어느 이발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면도를 깔끔하게 잘 하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멋진 유행에 맞게 이발을 해준다는 정도였습니다. 그 이발사는 이발과 면도가 끝나고 나면 손님들의 머리를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그 솜씨는 정말이지 장안에서 최고였답니다. 이발사의 두 손에 머리를 맡기면 마치 천국으로 가는 구름이를 걷는 듯 했습니다. 어찌나 편안하고 나른한지 모두들 잠이 들 정도였지요. 그렇다고 면도와 이발과 머리 마사지가 이발사가 가진 제주의 정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답니다. 겨우 그 정도로 이야기의 주인공 노릇을 할 수는 없겠지요. 면도와 이발이라면 여느 이발사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다른 이발사들 보다 그 평범한 이발사가 낫다고 할 수는 없었지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발사의 발 뒤꿈치에도 못 미친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평범한 이발사는 다른 이발사들에게 없는 특별한 재능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재치와 지혜로움 이었어요. 이발사는 이 두 가지 재능 덕분에 왕의 이발사로 뽑혔습니다. 어느 날 이발사가 임금님의 수염을 면도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임금님의 얼굴에 먹구름보다 더 짙은 근심이 드리워 있었습니다. 이웃나라 왕 때문이군요. 그렇지요? 이발사가 물었습니다. 이발사는 친구를 대하듯 임금님에게 편하게 말을 건넸어요. 임금님은 이런 이발사에게 화를 내기는 거녕 오히려 편하게 느끼고 좋아했습니다. 그렇단다. 그 방정맞은 늙은이가 또 나대기 시작했구나. 임금님의 표정과 목소리에 짜증과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자가 나를 너무나 피곤하게 만드는구나. 언제나 자기가 나보다 재산이 많다는 걸 보여주려고 안달을 하지. 돈과 금은 모아도 모자라 이제는 친구도 나보다 더 많다고 떠벌린단다. 무엇보다도 짜증나는 일은 자기가 나보다 머리가 더 좋다면서 서로 겨루어 보자고 하는 것이지. 이웃 임금에게 무슨 제안이라도 했나요? 이발사가 면도하단 손을 멈추지 않고 물었습니다. 아니 그가 나에게 제안을 했지. 나에게 하늘의 별이 몇 개나 되는지 세어보고 알려달라고 하더구나. 진정으로 현명한 왕이라면 그깟 별의 개수를 세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라면서 말이야. 이발사는 면도하던 손을 잠시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발사가 음 소리를 듣자 임금은 조금 전보다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이발사가 문제의 해결책을 고민하는 순간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발사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골똘히 생각의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마침내 이발사가 임금님을 향해 입을 열었어요. 임금님 저에게 염소를 한 마리 준비해 주십시오. 임금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염소를 가지고 뭘 어쩌려는 게냐. 잘난척 하기 좋아하는 그자가 던진 문제가 염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임금님 제가 단 한 번이라도 임금님을 실망시켜 드린 적이 있나요? 임금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물론 한 번도 없었지. 임금님은 당장 신하들을 불러서 이발사에게 염소를 한 마리 가져다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음날 이발사는 이웃나라 왕이 하루에 한 번씩 산책을 하러 나오는 길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 임금의 모습이 보이자 이발사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나라 왕은 그 모습을 보고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이발사를 쳐다보았습니다. 여봐라 지금 뭘 하고 있는 게냐 도대체 뭐하러 염소의 털을 헤집고 있는 게야 설마 염소를 면도 하려는 건 아니겠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염소의 털이 몇 가닥 이나 되는지 세고 있을 뿐입니다. 염소의 털을 센다. 자네 미쳤나. 전만에요. 하늘에 있는 별을 세는 것보다 염소의 털을 세는 게 훨씬 쉬운 일인 걸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현명한 사람이로구나. 말을 마친 이웃나라 왕은 조용히 가던 길을 재촉했습니다. 이웃나라 왕에게 바보 같은 질문을 던진 것을 부끄러워 하면서 말입니다. 꿈에서 본 불신 불을 귀하게 여기던 옛날 사람들은 불씨를 금덩어리 처럼 아끼고 잘 간소 했습니다. 어느 봄 김선비네 집에 새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김선비와 김선비 부인은 새 며느리를 앞에 앉히고 말 했습니다. 아가 며느라가 예 어머님 아버님 새 며느리는 얌전하게 앉아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었습니다. 아가 며느라가 우리 집에는 칠대째 내려오는 불씨가 있단다. 시어머니는 새 며느리에게 불씨가 들어있는 실 화로를 내어주면서 불씨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이 화로 속에 묻혀있는 불씨는 칠대를 내려오는 동안 한 번도 꺼진 일이 없느니라 오늘부터 며느라기 네가 불씨를 꺼지지 않게 잘 간수하여라. 예 어머님 소중히 간수하여 불씨가 꺼지는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새 며느리는 불씨가 된 화로를 받아들면서 대답했습니다. 아가 며느라가 불씨를 꺼트리면 너는 우리 집 며느리들 자격이 없느니라. 예부터 불씨를 끈 며느리는 집안을 망하게 한다는 말이 있느니라. 예 아버님 아버님 말씀 명심하여 불씨를 꺼트리지 않겠습니다. 새 며느리는 몇 번이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 약속을 단단히 하고 불씨가 묻혀있는 화로를 들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새 며느리는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아? 누가 불씨를 꺼버렸을까? 새 며느리는 하늘과 땅이 한꺼번에 무너진 것처럼 앞이 캄캄 했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아 불씨를 꺼뜨렸으니 나는 시집 온 지 하루도 못 되어 쫓겨나게 되었구나. 새 며느리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도 화로 속에는 불씨가 빨갛게 살아있었는데 아침에 나와보니 불씨를 묻어놓은 제를 누가 와서 헤쳐놓았습니다. 새 며느리는 부엌 바닥에 앉아서 흐느껴 울고 있었어요. 며느라가 오늘은 용서해줄 테니 다음부터는 불씨를 꺼뜨리지 마라. 예 어머님 용서를 받은 새 며느리는 하늘을 날듯이 기뻤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누가 와서 불씨를 꺼버렸네. 새 며느리는 다음날에 새파랗게 질려서 오들오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며느라가 걱정마라 다음부터는 불씨를 잘 간소해라.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감사하게도 두 번이나 용서해 주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누가 불씨를 끄고 달아나는지 꼭 지켜봐야지. 새 며느리는 큰 물항아리 뒤에 숨어서 불씨가 들어있는 화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어요. 부엌문이 소리없이 열렸습니다. 새 며느리의 두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웬 벌거벗은 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벌거벗은 아이는 사방을 두리번 두리번 하더니 불씨가 묻혀있는 화로 속에 재를 해치고 빨갛게 타고 있는 불씨를 후후 불어 꺼버렸습니다. 불씨를 끈 놈이 바로 너였구나. 새 며느리는 고함을 지르며 벌거벗은 아이를 잡으려고 쫓아갔습니다. 달아나던 아이는 솔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나는 너 때문에 시집 온 지 사흘도 못 되어 시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어. 새 며느리는 치렁치렁 늘어진 벌거벗은 아이의 머리카락을 농켜지고 집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상하게도 벌거벗은 아이는 말 한마디 없이 솔솔 끌려 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바로 이 녀석이 불씨를 껐습니다. 저를 내쫓지 말아주세요. 새 며느리는 끌고 온 아이를 안방으로 힘껏 때밀었습니다. 벌거벗은 아이는 방바닥으로 쿵 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때 괴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벌거벗은 아이는 온대간대 없고 방 가운데에는 커다란 동삼이 하나 우뚝 서 있었습니다. 동삼은 어린아이 같이 생긴 산삼을 말합니다. 아가 며느라가 어찌 된 일이냐 시어머니와 새 며느리는 넉 이룬 사람처럼 우드컨이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꿈이 이상도 하고 시아버지가 사랑방에서 안방으로 건너 왔습니다. 이건 전여목은 동삼이구나 아가 아무 걱정 마라 이런 일이 있으려고 어젯밤 꿈에 불신을 만났구나 시아버지는 껄껄 웃으면서 불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젯밤 꿈에 불신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실대를 내려오는 동안 한 번도 불신을 꺼트리지 않은 너희들의 정성이 기특하여 내가 근상을 줄이라 이제부터는 불신을 귀중하게 간직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그리고 얌전하고 착한 며느리를 쫓아내지 마라 라고 하더라 시아버지의 말에 새 며느리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영감 바로 여기 동삼을 불신님이 상으로 주셨고려 시어머니도 동삼을 번쩍 들어서 가슴에다 안고 춤을 추었답니다. 생쥐의 새 아들 옛날 네팔 왕국에 생쥐 부부가 살았습니다. 생쥐 부부의 보금자리는 왕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생쥐 부부는 새끼를 갖게 되자 아주 튼튼하고 강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신들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침내 생쥐 아내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새끼를 보니 영락없는 호랑이 새끼였습니다. 호랑이는 금세 다 자라서 어느 날 어미 생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밀림으로 돌아가 호랑이 형제들과 살아야 해요. 하지만 언제고 제 도움이 필요하면 숲에 들어가서 제 털 한 움큼을 공중에 뿌리면서 제 이름을 세 번 부르세요. 호랑이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어미 생쥐에게 자신의 털을 한 움큼 뽑아 건네주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얼마 후 어미 생쥐는 다시 새끼를 갖게 되었습니다. 생쥐 부부는 이번에는 아주 예쁘고 잘생긴 새끼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새끼 생쥐 대신 공작이 태어났습니다. 공작은 금세 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나서 어미 생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숲속으로 들어가 공작 형제들과 함께 살면서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 겠어요. 언제고 제 도움이 필요하면 저 산 정상에 올라가서 제 깃털 한 움큼을 공중에 뿌리고 제 이름을 세 번 부르세요. 공작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어미 생쥐에게 자신의 깃털을 한 움큼 뽑아 건네주고 밀림속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오래지 않아 어미 어미 생쥐는 셋째를 갖게 되었습니다. 생쥐 부부는 아주 똑똑한 아이를 얻게 해달라고 기원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람의 모습을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미 생쥐는 아이가 다른 형제들처럼 집을 떠나 사람들과 살기를 바라는 게 아닐까 하고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자라기를 기다려 두 형 이야기를 들려주고 너만은 집을 떠나지 말고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다일렀습니다. 소년은 그러겠노라 약속하고 항상 집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는 알라신을 믿는 이발사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발사 는 잘라주고 손톱과 발톱을 손질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솜씨가 제법 좋았던 이발사는 왕궁에까지 불려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발사는 연애 때처럼 왕궁으로 일을 하러 가다가 생쥐 부부의 집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발사는 바닥에 앉아 놀고 있는 귀여운 소년을 보고 마음이 동하여 머리와 손발톱을 손질해주겠노라고 청하였습니다. 소년의 승낙을 받은 이발사는 우선 머리칼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잘라낸 머리칼이 땅에 닿자마자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온갖 진귀한 보석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손발톱은 땅에 떨어지자마자 아름다운 터키옥으로 변했습니다. 이발사는 왕궁으로 가서 왕의 머리를 깎아주면서 신비한 소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탐욕스러운 왕은 그 신비한 소년을 자기 소나기에 넣고 씹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중 몇 명을 보내 소년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어요. 왕 앞에 소년이 대령하자 왕은 소년이 왕실에 딸린 숲을 함부로 침범했으니 제값을 치러야 한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왕은 당장에라도 소년의 부모를 죽이고 소년을 노예로 삼게 놀아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일만 해내면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공주와 혼례를 올려주고 왕국의 절반도 나누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왕이 바라낸 일은 바로 다 자란 호랑이 네 마리를 데려와서 왕궁의 사대문을 지키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뜻밖의 일을 당한 소년은 집으로 돌아와 어미생주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미생주는 걱정하지 말라고 소년을 다독거리고는 호랑이 털 한 움큼을 주면서 해야할 일을 일러주었습니다. 소년은 어미생주의 말대로 무성한 숲 한 가운데로 들어가 호랑이 털을 공중에 뿌리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랑이 형님 호랑이 형님 호랑이 형님 그러자 숲에 올려 퍼지던 메아리가 미처 사라지기도 전에 어디선가 나지막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커다란 호랑이가 입술을 핥으며 덤불숲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동생아 내가 왔다. 호랑이가 말랬습니다. 무슨 일로 불렀느냐? 호랑이 호랑이 소년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호랑이 네 마리를 데려가 왕궁의 사대문을 지키게 하지 않으면 왕이 어머니를 죽이고 저를 노예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게 전부냐? 간단한 일이로구나 호랑이라면 백 마리라도 보내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호랑이는 큰 입을 벌리더니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며 포효 했습니다. 그러자 몇 분 만에 밀림은 사방에서 모여든 수백 마리의 호랑이들로 와글거렸습니다. 호랑이들이 모두 모이자 소년의 형님 호랑이가 소년을 등에 태웠습니다. 다른 호랑이들도 행렬을 이루어 다 함께 왕궁으로 향했어요. 호랑이 수백 마리가 무리를 지어 몰려오자 왕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정들은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군대가 소집되었습니다. 왕은 몹시 두려웠지만 소년이 호랑이 때를 데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궁으로 들어오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년은 형님 호랑이 등에 탄 채 호랑이 행렬을 거느리고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왕자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추어 선 소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오 제가 숲속에서 찾아낸 최고의 호랑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으로 네 마리를 고르십시오. 왕은 속으로 무척 놀랐지만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가장 듬직한 호랑이 네 마리를 고른 다음 나머지는 돌려보냈습니다. 며칠 후 여전히 보석에 욕심이 난 왕이 다시 소년을 불렀습니다. 왕은 지금 당장 왕궁 지붕위에 있는 네 개의 황금탑 위에 공작을 한 마리씩 앉혀놓지 않으면 소년의 어머니를 죽이고 소년을 노예로 삼겠다고 윽박 질렀습니다. 가여운 소년은 슬픈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초지종을 듣고 난 어미생쥐는 소년에게 공작 깃털 한움큼을 건네주며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소년은 어미생쥐가 일러준 대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공작 깃털을 공중에 흩날리며 목청껏 외쳤습니다. 공작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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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곧 푸드닥거리는 날개짓 소리가 들려오죠. 아름다운 공작이 소년 앞에 내려앉았습니다. 동생아 내가 왔다. 공작이 말렸습니다. 무슨 일로 불렀느냐? 공작형님 소년이 말렸습니다. 지금 당장 공작 네 마리를 왕궁의 황금 뾰족 답 위에 데려가지 않으면 왕이 어머니를 죽이고 저를 노예로 삼겠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걱정하지 마라. 그런 것 좀은 아무 문제도 아니다. 공작은 높은 나무 위로 날아올라 날카로운 소리로 공작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자 사방에서 수많은 공작들이 날아들어 천지가 온통 번쩍거리는 듯 했습니다. 이윽고 소년의 형인 공작이 말했어요. 이제 왕궁으로 가보자꾸나. 그러자 가장 힘센 공작 네 마리가 발톱으로 단단히 소년을 눈켜지고 숲 위를 날아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공작들이 날아오는 모습을 본 신하들은 왕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왕은 왕자에 앉아 소년을 맞았습니다. 대왕이시오 소년이 말했습니다. 여기 제가 숲에서 찾아낸 가장 훌륭한 공작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것으로 네 마리를 고르십시오. 왕은 이번에도 속으로는 무척 놀랐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가장 멋진 공작 네 마리를 고르고 나머지는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왕은 여전히 보석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왕은 다시 소년을 불러다 놓고는 어미 생지가 왕실 소유의 코끼리와 싸워 이기지 못하면 사형에 처하고 소년은 데려다 노예로 삼겠다고 으릉장을 놓았습니다. 소년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 했어요. 작은 몸집에 어미 생지가 거대한 코끼리를 상대로 싸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소년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미 생쥐는 걱정할 것 없다고 아들을 달래며 소년 덜어 자기의 몸에 도약을 바르고 꼬리에 실을 묶으라고 했습니다. 준비를 마친 소년은 어미 생쥐를 옷소매에 넣고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왕궁 마당에는 어느새 결토에 필요한 준비가 갖추어져 있었어요. 방 벽 뒤로 왕과 귀족들이 앉을 자리가 마련되었고 지붕과 창문은 구경하러 온 수백 명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마당 한쪽 끝에는 거대한 몸집에 코끼리가 발에 새사슬을 찬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옷소매 속에 어미 생쥐를 숨긴 채 결토장 한쪽 끝에 서서 성난 코끼리와 마주 보았습니다. 신호가 떨어지자 코끼리의 발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코끼리는 사납게 울부짖으며 소년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코끼리가 기다란 코를 치켜들자 어미 생쥐는 땅바닥으로 뛰어내려 코끼리와 맞서기 위해 달려나갔습니다. 코끼리는 무언가 작은 동물이 자신을 향해 마주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틈에 어미 생쥐는 코끼리의 발등으로 뛰어올랐어요. 당황한 코끼리가 코를 발치로 내려 붙잡으려 하자 어미 생쥐는 재빨리 코끼리의 콧구멍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미 생쥐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거대한 짐승의 코와 머릿속 곳곳에 독약을 묻혀놓았어요. 영문을 모르는 코끼리는 극심한 고통으로 울고 짖으며 결토장을 마구 휘젓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코끼리는 코가 닿는 것이면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부수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온몸에 독이 퍼지자 쿵하고 땅에 쓰러지더니 그대로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소년이 어미 생쥐의 코리에 묶인 실을 끌어당기자 어미 생쥐는 무사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왕은 소년에게 한 약속을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왕은 소년을 공주와 결혼시키고 왕국의 절반을 넘겨주었어요. 왕이 죽자 소년은 왕위를 몰려받고 어미 생쥐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나라를 구한 생쥐 먼 옛날 어느 왕이 다스리는 왕국에 수많은 생쥐가 살고 있었습니다. 왕국은 언제나 풍년이 들고 먹을 것이 많아서 생쥐들은 풍족하고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온 나라에 흉년이 들고 말았습니다. 해마다 추수하고 남은 곡식을 먹고 살던 생쥐들은 겨울까지 먹을 양식이 모자랄까 봐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쥐의 왕은 인간의 왕에게 다음 해에 갚을 테니 곡식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생쥐 왕은 가장 좋은 옷을 차려 입고 인간 왕이 살고 있는 궁전으로 찾아 갔습니다. 궁전의 대문 앞에 도착하자 문지기가 생쥐 왕에게 어디를 가는지 물었습니다. 생쥐 왕은 위험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왕님을 뵙고 긴이 부탁드릴 일이 있어 찾아왔소. 왕은 조그만 생쥐 한 마리가 자기를 만나러 왔다는 말을 듣고 무척 재미있어 하면서 들여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생쥐 왕은 비단으로 된 작은 실꾸러미를 공손히 받쳐 들고 왕 앞으로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티벳에서는 중요한 의식이 있거나 높은 사람을 만날 때면 목도리를 선물하는데 생쥐 왕은 목도리 대신 비단 실꾸러미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쥐 형제 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는가 대왕이시요 생쥐 제가 말했습니다. 올해 흉년이 들어 양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겨울을 나기에 충분한 곡식이 없으니 저희들은 굶어 죽을 저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쥐들의 왕인 제가 온 나라의 왕인 폐하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찾아왔지요. 저희에게 필요한 곡식을 빌려주신다면 내년 추수 때 이자를 쳐서 반드시 갚아드리겠습니다. 좋다. 곡식이 얼마나 필요하겠느냐. 헛간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설사 곡식을 빌려준다 해도 그 많은 양을 어떻게 운반할 셈인가. 그것은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곡식만 빌려주신다면 알아서 나르겠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생쥐에게 보리가 가득한 커다란 곡식 창고 하나를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왕은 관리에게 명하여 창고의 문을 열어 생쥐들이 원하는 만큼 곡식을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그날 밤 생쥐의 왕은 생쥐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생쥐의 수는 수십만 마리에 이르렀습니다. 생쥐들은 곡식 창고로 한꺼번에 몰려가 등에 지고 꼬리로 감고 입에 물고서 최대한 많은 곡식을 날랐습니다. 생쥐들이 일을 마치자 창고는 텅텅 비어 단 하나를 보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곡식 창고를 보러 간 인간 왕은 밤새 생쥐들이 정말로 곡식 한 톨도 남김없이 가져간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왕은 생쥐들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크게 감탄했어요. 이듬해 봄이 되자 생쥐왕은 빌린 곡식을 이자까지 쳐서 모두 갚았습니다. 생쥐왕이 약속을 충실히 지키자 인간왕은 생쥐가 영리한 데다 믿을만한 짐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인간왕에게 시련이 닥쳤습니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접해 있는 이웃나라와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웃나라는 생쥐들이 사는 나라보다 훨씬 강하고 부유했습니다. 이웃나라의 왕은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을 강두게 모아놓고 침략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생쥐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웃나라 군대가 쳐들어와 자기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왕을 죽이고 온 나라를 제멋대로 다스린다면 이만저만 곤란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쥐왕은 다시 인간왕을 찾아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왕은 깊은 시름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희 생쥐들이 대왕을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에 대왕의 대왕의 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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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을 것인지 쉽게 믿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두 가지 일을 모두 해냈지요. 저희를 한번 믿어보십시오. 저희가 부탁하는 것만 준비해 주시면 이웃나라 군대를 모조리 쫓아버리겠습니다. 생지에 말을 들은 대왕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면 그대로 하마. 우리의 위험이란 바로 홍수와 고양이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는 곳은 강가의 낮은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조금만 불어나도 저희의 보금자리는 물에 잠기고 말지요. 저희들의 집이 강물에 잠기지 않도록 강가에 튼튼한 재방을 쌓아주십시오. 그리고 고양이들이 늘 저희들을 괴롭히니 폐하의 왕국에서 고양이들을 모두 쫓아내 주십시오. 좋다. 지금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적군만 막아준다면 너희들의 청을 모두 들어주겠다. 생지왕은 왕에게 감사의 절을 올린 다음 자기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저녁 생지왕은 자기 나라의 생지 백성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불러보았습니다. 땅거미가 질 무렵 생지왕은 수십만 생지 대군을 이끌고 강가로 갔습니다. 강가에는 생지왕이 일러준 대로 인간왕이 준비해둔 나무토막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생지들은 나무토막을 강물에 띄우고 두세 마리씩 올라탔습니다. 나무토막 배를 탄 생지들은 일사불란하게 강을 건너 맞은편 강독에 모두 내렸습니다. 어느새 날은 캄캄하게 저물고 적군들은 모두 잠에 빠져들었지요. 어떤 병사들은 천마간에서 잤고 또 어떤 이들은 밖에서 잤습니다. 병사들은 모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곁에 무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생지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용감한 생지들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잠에 빠져있는 적진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고는 최대한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것들을 망가뜨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생지는 활과 화살대를 갈고 총에 멜빵끈을 쏠았으며 어떤 생지는 폭약의 심지와 폭발장치를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또 다른 생지들은 잠자고 있는 병사들의 옷과 머리카락을 물어뜯었어요. 한마디로 생지들은 이빨로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공격했습니다. 천막과 무기, 전쟁에 필요한 각종 물품, 곡식과 온갖 식량이 삽시간에 산산조각이 나고 사방팔방 흩어졌습니다. 한두 시간이 지난 후 생지들은 다시 강뚝에 모여 나무토막 배에 올라타 조용히 강을 건너 돌아봤습니다. 그때까지도 적군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이튿날 아침, 동이 터오자 적진에서는 커다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병사들은 자신의 비참한 꼴을 보고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누덕이 군복에다 머리카락은 마구 잘리고 활 시위는 온데간데 없고 총을 멜 밀빵도 없었으며 하다못해 아침밥 거리조차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저마다 다른 병사의 짓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적군 진영은 곧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병사들은 말다툼을 벌이고 장도들을 헐뜨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소동이 한창일 때 갑자기 맞은편 강뚝에서 나팔 소리가 들려오더니 총탄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적군들은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며 도망치기 바빴어요. 논감짝할 사이에 한 사람의 병사도 남지 않고 모조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왕은 무척 기뻤습니다. 왕은 생쥐왕을 불러서 진심으로 칭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당장 강두기 튼튼한 재방을 쌓게 했어요. 또한 앞으로 왕국 안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은 모조리 사형에 처한다는 명도 내렸습니다. 한편 왕은 이웃나라 왕에게 사신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군대를 물리치는데 생쥐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이번에는 그렇게 했다. 하지만 또다시 우리나라를 위협한다면 그때는 나라 안에 모든 동물을 보낼 것이며 그것으로 모자라면 맹수들을 동원할 것이다. 그리고 맹수들로도 모자란다면 짐이 직접 병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그대의 군대를 물리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이웃나라 왕은 생각했습니다. 보잘것 없는 생쥐들마저 그렇게 대단한 재주와 용기를 지녔는데 맹수와 병사들은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겠구나. 한시바비 평화조약을 맺는 것이 좋겠다. 그리하여 두 나라는 평화협정을 맺어 더 이상 싸우는 일 없이 사이좋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생쥐들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게 되었어요. 왕은 나라가 어려울 때 도와준 것을 감사하며 해마다 생쥐들에게 창고 하나 가득 곡식을 내려주었답니다. 까마귀와 노란 새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바왕과 순아라는 두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인 순아는 바왕을 질투했어요. 두 자매 모두 아름다웠지만 바왕의 아름다움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면 순아의 아름다움은 그저 겉모습에 불과했습니다. 바왕은 열심히 일했고 순아는 게을렀어요. 바왕은 겸손했지만 순아는 거만했습니다. 그리고 바왕은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는데 순아는 거짓말만 했습니다. 집에는 할 일이 많았습니다. 바왕과 순아 자매의 가족은 대가족이었어요. 아버지, 형제 자매들, 어린아이들, 고모와 삼촌들이 모두 함께 한 지붕 아래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먹을거리를 장만하고 가족들을 돌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두 자매가 집안의 다른 일들을 도맡아 했어요. 물을 길어오거나 식사 준비를 하지 않을 때도 자매는 마루를 청소하고 냄비를 닦고 가축에게 먹이를 주고 빨래를 하고 옷을 수선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해가 떠서 질 때까지 쉼없이 일을 했지요. 이 모든 일을 두 자매가 했지만 일은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순아는 어려운 일은 몽땅 바왕에게 맡기고 사원에 가져갈 맛있는 음식을 만들거나 새 옷을 만들면서 바쁜 척했습니다. 그러니 집안일은 거의 다 바왕이 하는 셈이었습니다. 쌀 타작이나 돼지요리 청소처럼 길고 지루한 일을 해야 할 때면 순아는 바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네가 하렴 다음엔 내가 할게 순아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 지금 바쁘거든 나중에 도와줄게 그러나 물론 순아의 차례는 돌아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바왕 혼자 일을 다 마칠 때까지 순아는 딴짓을 했으니까요. 가끔씩 순아는 바왕이 일을 끝마치기 직전에 나타나서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저런 가엾은 우리 동생 이걸 정말 너 혼자 다 한 거야? 다른 일로 바빠서 정말 미안해. 이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서 좀 쉬어. 강에 가서 시원하게 목욕이나 하렴. 바왕은 언니의 사려기품에 고마워하며 기쁜 마음으로 서둘러 강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면 비열한 순아는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고 옷을 마구 구기고 여기저기 때를 묻히고 나서 일을 하는 척했습니다. 어차피 옷은 바왕이 빨 테니까요. 자매의 어머니는 대개 이런 때 나타났습니다. 피곤하고 지저분해 보이는 순아를 보고 어머니는 순아가 동생의 도움 없이 혼자서 일을 다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바왕은 어디 있냐고 물으면 순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도무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바왕은 여기 온 적도 없는 걸요. 강에 목욕하러 갔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어머니는 순아 혼자 모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몹시 화를 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축제가 열렸어요. 이 축제는 무척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몇 주 전부터 온 마을 사람들이 큰 잔치를 준비하려고 사원을 꾸미느라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자매의 집도 평소보다 할 일이 많았어요. 연애 때처럼 가장 힘든 일은 바왕 몫이었습니다. 자기만 아는 순아는 예쁘게 치장을 하고 축제 때 입을 레이스가 달린 새 블라우스와 비단 치마를 만들기 바빴습니다. 불쌍한 바왕은 할 일이 너무 많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보통 때 하는 집안일 말고도 축제를 위해 곡물을 만들고 케이크를 굽고 수천 개의 야자나무 잎을 잘라 정교한 바구니와 인형, 장미꽃 장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바왕은 힘이 바닥나고 있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먹지도 못하고 밤에 잠을 자지도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도 바왕은 대나무 침대에 조용히 누워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축제날 아침, 집 마당은 생기가 넘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축제를 준비하느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바왕은 늘 그렇듯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불쏘시개에 불을 붙이고 케이크들을 철판에 올리고 냄비에 물을 끓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왕은 가축에게 먹이를 주기 시작했어요. 먼저 마당에 있는 거위와 닭과 오리에게 모이를 주고 그 다음에는 곧비로 묶어놓은 소에게 여물을 주었습니다. 그런 후엔 집 뒤에 있는 돼지들에게 먹이를 줄 준비를 했지요. 바왕은 먹이가 든 무거운 양동이를 머리에 이고 돼지 요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빙빙 돌고 몸이 휘청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윽고 무릎이 꺾이더니 바왕은 그만 진흙 속으로 얼굴을 쳐박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부엌에서는 바왕의 어머니가 몹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 식사 준비가 되었는지 보려고 부엌에 들어왔다가 바싹 마른 냄비와 꺼진 불, 숫덩이가 된 케이크만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바왕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보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이제 막 잠에서 깬 순화를 불렀습니다. 순화는 재빨리 빗자루를 손에 들고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순화가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바왕은 어디 있니? 어머니가 성난 채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순화가 대답했습니다. 순화는 일을 하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바왕을 찾으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순화에게 빨리 가보라고 했습니다. 순화는 뒤뜰로 갔어요. 바왕이 있을 만한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 순화는 바왕이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순화는 겁이 났습니다. 동생이 걱정스러워서가 아니라 자기의 게으름이 밝혀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순화는 바왕 옆에 무릎을 꿇고 바왕의 몸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몸을 거칠게 흔들며 일어나 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바왕은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잔인한 소년은 초조한 나머지 양동이를 들어서 돼지에게 줄 음식 찌꺼기를 동생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잠시 후 바왕은 조금 정신을 차렸는지 고개를 약간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일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순화는 바왕의 정신이 돌아오게 하려면 강으로 데리고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은 별로 멀지 않았습니다. 순화는 동생을 강가까지 끌고 가서 물속으로 던지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갔습니다. 순화는 오시며 머리가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만은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순화는 어머니에게 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바왕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축들에게 모두 아침을 먹였으니 이제 가서 치장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았지요. 순화는 최고로 아름답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순화가 아니라 바왕에게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었어요. 그러는 사이 빠르게 흐르는 강물 덕분에 바왕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정신이 돌아오자 바왕은 축제를 준비하러 집에 빨리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왕은 체맷자락을 그려잡고 집을 향해 달려갔어요. 어머니는 문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순화는 어머니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바왕이 설명할 틈도 없이 어머니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넌 정말 게으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이구나.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네 방으로 가라. 잔치에 올 생각이란 꿈에도 말고 조용히 방에 있어. 불쌍한 바왕은 침대에 누워 잠이 들 때까지 흐느껴 울었습니다. 얼마 후 깨워보니 다른 가족들은 모두 사원에 가고 없었어요. 바왕은 멀리 달아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끝에 염든 힘든 일과 슬픔이 없는 곳 가족들이 자기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요. 가족들이 자기를 그리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자 또 한 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바왕은 다시는 울지 않으리라 굳게 마음 먹었습니다. 바왕은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컵을 마시고 밥과 케이크도 조금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에 필요한 옷가지 몇 개와 약간의 음식을 싼 다음 마지막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을 조용히 닫고 햇빛이 밝게 빛나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왕은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바왕은 부드러운 물속에서 목욕을 하고 강을 건너 평평한 바위에 올라갔습니다. 몸을 쭉 뻗자 어루만지는 듯한 따뜻한 햇빛에 물기도 마르고 기력도 회복되었습니다. 바왕은 곧 잠에 빠져들었어요. 바왕이 깨어났을 때 태양은 막 지고 있었고 시원한 저녁바람이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곧 밤이 될 터라 바왕은 서둘러야 했습니다. 강가를 따라 작은 길이 나 있는 것을 본 바왕은 어디로 향하든 그 길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밤은 금세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커다란 은빛다리 밝게 비추어 모든 것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여행은 조금씩 힘들어졌습니다. 가끔은 길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여서 다시 길을 찾기 위해 멈추어야 했습니다. 바왕은 집으로 돌아갈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보름다리 머리 위에 왔을 때 지친 바왕은 강 위로 툭 튀어나온 매끄러운 바위 위에서 쉬었습니다. 아래에는 강물이 거세게 흘렀습니다. 바위는 계단 모양으로 아래로 깎여 있었는데 경사가 가파르고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바왕은 그 계단이 분명 어딘가로 향할 것이란 생각이 들어 몸을 낮추고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계단 끝에 다다르자 앞에 커다란 바위가 나타나는데 갈라진 틈으로 따뜻한 공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은 바로 동굴 입구였습니다. 조금 무섭기는 했지만 바왕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통로가 깊고 어두워서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양옆의 벽은 평평하고 매끄러웠으며 바닥은 모래로 덮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동굴바닥이 오르막을 이루는가 싶더니 눈앞에 또 다른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올라가는 계단이었어요.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자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계단에 다다랐을 때 바왕은 강렬한 은색빛 때문에 잠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달빛이었어요. 바왕은 밝게 반짝이는 달빛 속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본 바왕은 이곳이 촉촉한 풀로 뒤덮인 숲속 빈터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바왕의 오른쪽으로는 작은 샘에서 물이 꼴꼴 흘러나와 수정처럼 맑은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왕은 웅덩이에서 얼굴을 씻고 목을 축였어요. 바왕은 바왕은 이렇게 깨끗하고 상쾌한 물은 마셔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왕은 여전히 피곤하고 배가 고팠고 밤을 보낼 안전한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빈터의 가장자리에는 커다란 바얀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울퉁불퉁 마디진 나무줄기는 아래로 뻗으면서 구불구불하게 얽혀 뿌리를 이루었습니다. 나무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심터가 되어줄 것 같았어요. 바왕은 잠자리를 만들려고 나뭇가지와 풀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만큼 떨어진 뿌리 쪽에 작은 정자에 낡은 이영 지붕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왕은 이곳이 성스러운 장소임을 알아차렸어요. 신성한 바얀 나무 아래 자리잡은 사원이었던 것입니다. 바왕은 서둘러 물 웅덩이로 돌아가서 기도를 올릴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왕은 목욕을 하고 근처에 핀 프란지 파니와 히비스커스 꽃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갈대로 재빨리 작은 바구니를 엮었습니다. 그런 다음 샘물을 꽃에 뿌리고 몇 송이는 머리에 꽂고 나머지는 바구니에 넣었어요. 마지막으로 바왕은 커다란 바나나 잎을 둥글게 말아서 신성한 물을 채웠습니다. 준비를 마친 바왕은 빈털을 가로지르고 거대한 나무 그늘을 지나 사원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끼낀 돌멩이와 부서진 벽으로 보아 몇 년간 아무도 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바왕은 신성한 물을 담은 잔을 옆에 놓고 꽃 재물은 신전 옆에 바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바왕이 신성한 영혼에게 기도를 올리며 마음의 평화를 찾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숲속의 모든 동물이 소리 없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동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기도에 깊이 빠져있는 소녀를 둘러싸고 조용히 커다란 원을 만들었습니다. 바왕은 바구니에서 꽃 한 송이를 꺼내 높이 들고는 신들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꽃을 이마에 댄 다음 사원 앞에 놓았습니다. 바왕은 이 동작을 세 번 되풀이한 뒤 신성한 물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잔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건드려서 넘어뜨린 모양이었어요. 바왕은 잔을 찾으려고 손을 뒤로 뻗다가 무언가가 어깨를 건드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을 돌리자 눈앞에 웬 노파가 있었습니다. 노파는 바왕이 지금껏 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추하고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바왕은 겁에 질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자 노파가 앙상한 손으로 바왕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바왕은 손을 내리고 노파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척 지혜롭고 다정한 눈이었어요. 바왕은 이제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든 할머니는 이가 하나도 없는 입으로 빙긋이 웃음을 짖더니 바왕에게 다시 한번 사원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앞으로 나아가 바왕에게 신성한 물을 세 번 뿌려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자 바왕은 일어서서 친절을 베풀어준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곳이 어디인지 막 모르려는 찰나 바왕은 옆에 모여있던 온갖 동물들을 보았습니다. 바왕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동물들은 모두 내 친구들이란다. 널 해치지 않아. 그러고 나서 할머니는 쉰듯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손을 내져었습니다. 그러자 동물들은 줄을 지어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동물들이 사라지자 할머니는 바왕의 팔을 잡고 사원과 숲을 지나 어디론가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지표로 지붕을 엮은 작은 오두막이 한 채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할머니는 커다란 냄비에 담긴 쌀죽을 덜어 바왕에게 주었어요. 바왕은 눈물을 흘리면서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있는 지푸로 만든 침대를 가리키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바왕은 침대에 누워 곧장 잠에 빠졌지요. 바왕이 일어났을 때 태양은 벌써 하늘 높이 떠있었습니다. 침대 위 덧창을 열자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향기로운 바람을 타고 창살 사이로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화덕 위에서 끊고 있는 죽 냄새도 풍겼습니다. 바왕은 배가 고팠지만 할머니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먹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꽃과 과일나무로 가득 찬 정원이 있었습니다. 상쾌하고 자유로운 기분에 바왕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바왕은 노래 같은 건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바왕이 노래를 나자 금빛의 노란 새가 숲에서 날아와 망고나무의 가지에 앉더니 바왕의 노래에 대답하듯 지저기기 시작했습니다. 새의 노래는 윤기 흐르는 깃털만큼이나 빛났습니다. 바왕은 이처럼 훌륭한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바왕은 새의 노래가 영원히 계속되길 바랬지만 새는 노래를 끝내고 다시 숲속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등도 더 구부러지고 더 새약하고 주름진 모습이었습니다. 바왕은 기쁜 마음으로 할머니를 껴안고 간밤에 잘 잤다고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식탁 위에 케이크와 과일 죽을 차려 주었어요. 바왕은 배가 부를 때까지 먹은 후 할머니를 도와 상을 치웠습니다. 할머니는 며칠 동안 집을 비워야 한다고 하면서 바왕에게 동물들을 돌보아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정원에 있는 건 뭐든지 먹어도 된단다. 할머니가 떠나자 바왕은 너무 슬펐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함께 지냈지만 바왕은 할머니가 무척 좋아졌고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왕은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본래 부지런한 바왕은 오두막을 바닥부터 천장까지 청소하고 동물에게 먹이를 주고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끝내자 바왕은 목욕을 하러 개울로 갔습니다. 바왕은 개울에서 그날 두 번째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곧 아침에 보았던 새가 나타나 옆의 바위에 앉았습니다. 새의 불이 속에는 아름다운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새는 반지를 바위에 올려놓더니 노래했습니다. 새는 다시 숲속으로 날아갔지만 반지를 남겨두었습니다. 바왕은 반지를 손가락에 끼어보았어요. 반지는 바왕의 손가락에 딱 맞았습니다.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하자 바왕은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전날처럼 아주 화창했습니다. 바왕은 또 한 번 노래를 하고 싶었어요. 바왕이 노래를 부르자 노란 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부리에 다이아몬드와 루비가 박힌 금발찌를 물고 왔습니다. 숲속으로 날아가기 전에 새는 다시 노래를 불렀어요. 밤이 되자 새는 바왕에게 또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는 사파이어와 진주가 박힌 목걸이였습니다. 바왕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금과 보석으로 뒤덮일 때까지 새는 꼬박 이랫동안 계속 찾아왔습니다. 이랫지 다리 점을 무려 바왕은 할머니가 걱정되어 사원으로 돌아가 기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누군가 바왕의 어깨를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바왕은 할머니가 다시 돌아온 것을 알았습니다. 바왕은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크게 콧김을 내뿜고 잉잉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름다운 흰말 한필이 나타났습니다. 바왕은 이 말이 자기를 태우고 갈 것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바왕은 할머니를 껴안고 감사드렸어요. 바왕은 금빛의 이야기를 하면서 할머니에게 보석을 드렸지만 할머니는 사양하며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그 보석들을 마땅히 바왕일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바왕은 할머니와 짧은 포옹을 나누고는 말에 올라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바왕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가족들이 반기지 않을 테니 집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돌아간다 해도 가족들에게 모험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들이 바왕의 말을 믿기는 할까요? 그래서 바왕은 마을 변두리 작은 집에 사는 할머니에게 가기로 했습니다. 말은 바왕을 태우고 바람같이 달려 숲을 지나고 언덕과 강을 넘었습니다. 마침내 흰말이 멈추더니 바왕이 내리길 기다렸습니다. 바왕이 땅에 발을 딛자마자 말은 머리를 돌려 멀리 사라졌습니다. 슈위를 둘러보자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왕은 막 자정이 될 무렵 할머니 집에 도착 했습니다. 바왕이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누군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왕의 할머니가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요? 이렇게 늦은 밤에 누가 날 깨우는 게요? 저예요 바왕이에요 할머니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오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바왕은 죽었소 숲속의 맹수들에게 잡아먹혔단 말이요. 바왕은 계속해서 자신이 진짜 바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드디어 문을 열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손녀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본 할머니는 너무 기뻐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어서 들어와라. 할머니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보렴. 할머니는 언제나 두 자매 중 바왕이 더 착한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녀딸이 들려주는 놀라운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할머니는 바왕이 착하고 진실한 아이이기 때문에 신성한 영혼이 바왕을 돕고 보석을 주었으리라 짐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할머니는 바왕에게 있고 싶은 때까지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바왕이 떠난 후 어머니도 바왕 없이는 집안살림을 꾸리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순아에게 무척 화가 났다고도 했어요. 바왕은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언니가 사람들을 속여왔다는 사실이 알려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천성이 착한 바왕은 언니가 불쌍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일을 바로잡아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딸은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왕은 문을 두드리는 시끄러운 소리에 깼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자 문 앞에 순아가 서 있었어요. 순아는 할머니가 직접 볶아서 갈아놓은 커피를 가지러 온 것이었습니다. 바왕이 침대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자 순아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세상에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어. 순아가 소리쳤습니다. 이럴 수가 진짜 내 동생이잖아. 네가 사라져서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바왕이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순아가 계속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 정말 예뻐졌구나. 어디서 그렇게 아름다운 보석을 얻었니? 바왕은 다시 한 번 자신의 모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순아는 계속 바왕의 말을 자르면서 오직 보석에 대해서만 알고 싶어 했습니다. 순아는 바왕이 금빛 노란 새의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거의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멋진 이야기야. 순아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봐야 해. 어머니가 기다리실 거야. 하지만 순아는 집으로 돌아가는 곧장 바왕이 말한 숲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순아는 강가에 이를 얻고 해가 질력해는 동굴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순아는 초조한 마음으로 동굴 속을 걸어 바왕이 말한 사원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앉아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왕과 달리 순아는 사원에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먼 거리를 걸어 피곤해진 순아는 곧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순아는 어느 작은 집 안에 있었습니다. 침대 발치에 놓인 깨끗한 옷을 발견한 순아는 얼른 갈아입고 냄비에 끓고 있는 죽을 조금 먹었습니다. 순아는 퍼뜩 금빛 노란 새의 생각이 났습니다. 순아가 새를 찾으러 막 집을 나서려는데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누구야? 이 까먹이 같은 늙은이야. 순아가 으르렁거렸어요. 할머니는 이 집은 자기 집이고 자신이 순아를 사원에서 발견해 숲속 동물들로부터 지켜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제 동생을 도와주셨군요. 그럼 저도 똑같이 도와주세요. 순아는 이렇게 할머니를 다그치고는 고마워하는 기색도 없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순아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금빛 노란 새를 찾을 생각뿐이었어요. 그 후 순아는 할머니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마법의 새 역시 구경도 하지 못했어요. 하루 종일 새를 찾아다니던 순아는 저녁이 되어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아는 집에 남아있던 음식을 모조리 먹어 치우고 팔짱을 끼고 앉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개를 퍼덕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올려다보니 금빛 노란 새가 아니라 거대하고 새까만 까마귀였습니다. 순아는 바왕이 말한 새보다 큰 새가 나타났으니 더 큰 보석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이 못생긴 새야 가서 나한테 아름다운 보석을 가지고 와 내 동생한테 준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와야 한다는 걸 명심해? 까마귀는 순아를 내려다보더니 날개를 활짝 펴고 순아를 향해 곧장 날아왔습니다. 날카로운 보리로 당장이라도 순아를 공격할 태세였어요. 까마귀가 큰 소리로 까악 까악 울자 커다란 까마귀 다섯 마리가 더 나타났습니다. 까마귀들은 곧 작은 오두막 주위를 빙빙 돌며 순아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순아는 소리를 지르면서 팔로 까마귀들을 쫓아버리려고 했어요. 이 끔찍한 광경은 무척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거대한 새들은 결국 순아의 두 눈을 쪼아버렸습니다. 한편 바왕은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와 화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날이 지나도 언니가 돌아오지 않자 무사한지 걱정이 되어 직접 찾아 나섰어요. 순아는 벌써 열흘째 소식이 없었습니다. 바왕은 순아가 어디로 갔을지 짐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강을 향해 걸었습니다. 바왕은 계단을 내려가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멀리서 소름끼치는 목소리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왕은 몹시 겁이 났습니다. 동굴 깊숙이 들어갈수록 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마침내 계단 꼭대기에 다다른 바왕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순아가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순아는 눈이 멀고 아주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울부짖는 소리는 바로 순아가 낸 소리였던 것입니다. 바왕은 순아에게 다가갔습니다. 바왕이 팔로 언니를 감싸자 순아는 공포에 질려 몸을 움츠렸습니다. 가련한 처지에 순아를 바라보던 바왕은 할머니의 영혼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영혼은 곧 바왕을 신성한 힘으로 가득 채웠어요. 이윽고 바왕은 이 세상 것이 아닌 듯한 목소리로 언니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언니가 눈을 뜨고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바왕, 순아가 울부짖었습니다. 네가 맞구나. 내가 정말로 멍청하고 잔인하게 굴었어. 나한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 넌 모를 거야. 제발 날 여기서 데리고 나가주렴. 바왕은 쇄약해진 언니를 부축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아는 집을 떠나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절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자매는 다시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밤이면 순아는 가끔 악몽을 꾸었고 몸을 보호하려는 듯 이리저리 뒹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순아는 착한 사람이 되어 집안일을 돕느라 언제나 바쁘게 마당을 돌아다녔습니다. 순아는 까마귀를 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바왕은 금빛 노란 새를 잊지 못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은 인도와 티벳의 옛날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빠르게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지요. 그만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여러 인종들을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직까지는 인종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의 옛날 이야기가 우리가 좀 더 다양한 문화와 인종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첫걸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